낯소른 속마음은 나오는데 하트 시간은 안 나와서 너무 궁금하고 답답해요. 알려주세요. 소장님은 출연자들 마음도 알 것 같으세요? 아니 뭐 마음을 다 안다기보다는 아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풀어가려고 해보는 거죠. 제작진들 편집이 한쪽으로만 치우쳐져서 민규, 이수가 이렇게 견고해진 건지 봐도 봐도 모르겠어요. 좀 심하긴 하더라고. 민규, 이수가 너무 안 나왔어. 그리고 민규씨의 정확한 멘트 같은 거를 다 쳐내버리니까 이수씨만 이상한 사람처럼 만들어놨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시청자들이 바보가 아닌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지. 오늘 어떤 얘기를 해볼까? 최커? 일단 민규, 이수씨는 거의 뭐 현실 커플처럼 된 거 아니에요? 아닌가? 또 이게 하트 시그널은 뭔가 편집 페이크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하트 시그널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지난번에 3화까지 보고 나서 제가 지영씨에 대해서 나쁜 분은 아닌데 그러니까 나라면 일단 배제하고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는 여러 가지로 의견이 갈렸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8화까지 보고도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데 이제 14화 이후로는 지금 댓글로만 봐도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쨌건 민규씨랑 이수씨는 뭐 현실 커플처럼 보이고 그리고 나는 지영씨랑 결혜씨가 이게 결혜씨같이 그런 지고지순한 사람이 한 달 만에 그 사람한테 마음을 열게 되기는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이제 시간이 좀 걸려서 어떤 진가를 알아보는 부분 근데 그 진가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내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시간이 흐르고 그 사람을 알아보고 이렇게 잘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지영씨랑 결혜씨가 힘들지 않겠나 싶었어요. 지난번에 8화 차스까지 갔을 땐. 그래서 그 후로 같이 여행 갈 때 지영씨가 원투 뽑을 때도 결혜씨를 배제하고 뽑았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배제가 됐었는데 그 후로 후신씨가 지영씨를 완전 베스트로 이렇게 뭐 앞에서는 좋아한다 하지만 그 사랑이 약간 불안정한 부분이 있는 거를 지영씨가 어느 정도 캐치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영씨가 생각하는 안정적으로 나를 확실하게 고르고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 될 수 있는 건 결혜씨. 물론 뭐 결혜씨가 워낙 순정적인 마음을 보여준 것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지금으로서는 지영씨가 안정적으로 커플이 되는 그림을 만들려면 결혜씨밖에 없지 않겠나. 12화 정도에서 끝났다면 결혜씨가 아니라 후신씨를 골랐을 텐데 이게 여기서 되니까 최커대에서 깨졌대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두 사람은 커플이 더 나중에 됐다면 더 세월이 지나서 몇 년이 더 지나서 그러면 오래 갈 수도 있을 텐데 근데 최커대 중에는 또 어떻게 알아? 이런 걸 어떻게 하는 거야? 지원이한테는 전혀 안 끌리나 봐요? 지원씨가 사위죠, 사위. 그러니까 지영씨는 자기한테 온전히 잘해줄 수 있는 사람을 바라거든요. 그러면서도 남들이 봤을 때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을 찾죠. 그러니까 내 눈에 보석을 찾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괜찮은 사람이 나에게 지구지순함을 보여주는 걸 원하는데 근데 이제 지원씨는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지원씨 재질 자체가 이렇게 막 상대한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약간 극단적인 표현을 껌뻑 죽어가지고 네가 세상에서 최고야 이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지원씨는. 자기 인생도 중요하고 내가 멋진 사람이기도 중요하고 그리고 약간 리더자 같은 그런 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거를 지영씨도 알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원씨랑 커플이 됐을 때 지영씨가 그 말을 하잖아요. 너와 나의, 너의 인생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아. 그 말에는 이제 지영씨가 의사가 아니니까 너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거다 이렇게까지는 아니고 너와 내가 사귀었을 때 이제 네 인생이 바빠지고 내가 후손으로 밀리고 너의 주변에서도 나를 탐탁치 않게 여기면서 네가 나에게 마음이 식어가는 그런 과정을 나는 미리 겪어봤어라는 말이 아닐까. 저는 그냥 그렇게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너와 사귀었을 때 나의 삶이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그 말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아, 지원씨는 1, 2, 3, 4, 4등 결혜씨는 3등 저는 그렇게 봤었는데 결혜씨가 막판에 그 후신씨가 어쨌건 지민씨와의 약간 흔들리는 것 때문인지 그리고 주미씨가 결혜씨를 굉장히 끝까지 괜찮은 사람으로 보잖아요. 그러면서 결혜씨가 좀 다시 보이지 않았을까 그런 면도 좀 있어요. 주미 때문이라도 결혜한테 안 가주길 바랬다고? 주미 때문에 안 갈 리는 없지 주미 때문에 결혜의 가치가 높아 보이는 거지 근데 그걸 의식적으로 하진 않았어도 아니, 그러니까 지영씨가 좋은 면도 많고 이런 면도 있는 거예요. 나는 오히려 이게 너무 지영씨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내가 첫 화 때는 지영씨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나는 개인적으로 배제할 수 있다고 말을 오히려 할 수 있었는데 지금 너무 이렇게 또 되니까 약간 더 말하기가 더 조심스러워져버렸네.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지영씨는 내가 막 대단한 사람이라기보다는 내가 이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대단한 사람이 되는 부분을 지금은 좀 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영씨는 내 남자친구가 나만 바라볼 수 있는 나만 아는 어떤 보석 같은 존재인 거는 큰 의미는 없지. 누가 봐도 보석 같은 존재여야 지영씨는 거기에서 만족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미씨가 주미씨 변호사고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영씨가 직업상으로 봤을 때 주미씨 같은 남자가 있다. 그러면 지영씨가 오우, 좋다고 그러지. 그런데 그런 주미씨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좋다고 말하는 결혜씨니까 아무래도 좀 좋아 보일 수 있겠지. 이자카에서 민규 지영 감정선? 그 부분은 제가 이제 다시 파헤쳐 드릴 텐데 답만 말하면 그때는 민규씨가 지민씨에게는 실현당한 상태였고 그리고 지민씨에게 실현당했을 때 민규씨가 여기 하트시그널에 와서 하트시그널에 진지하게 임한 시점이에요. 지민씨에게 실현당하기까지가. 그래서 누군가는 그걸 생태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생각을 해보면 각자의 목적이 좀 다르겠죠. 나온 출연한 목적이. 그런데 지영씨는 어쨌건 좋은 사람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 어쨌건 이 하트시그널을 통해서 또 인플루언서 자기 삶의 또 새로운 도약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면이 있었을 거고 그런데 민규씨는 여기에 나와서 물론 도약이나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설렘을 얻고 싶어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 설렘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민규씨는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먼저 고백해서 사귀는 경우가 많지 않았을 거예요. 수많은 고백 중에서 괜찮다. 그래 이 사람이 만나도 되겠다. 이 정도로 연애를 한 게 조금 됐을 거라고 그런 세월들이. 그리고 그렇게 사귀었어도 또 어느 순간 내가 나쁜 남자가 되고 또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왜냐하면 말을 정확히 안 하다 보니까 또 내가 나쁜 남자도 아니고 난 선의의로 했는 것 그리고 내가 이렇게 표현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상대는 지쳐서 떠나가는 그런 경험도 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솔직하고 투명한 사람을 바라면서도 어떤 설렘을 얻고 싶어서 나왔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초반에 가장 솔직하게 원하는 바를 추구했던 거는 그 사람 중에 하나는 민규씨였어. 그리고 그런 설렘을 보여주는 게 지민씨였고 이게 민규씨가 30대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민규씨의 이런 거 하는 걸 보면 이제 40살에 겪는 그런 심리 상태이기도 해요. 연애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연애도 할 만큼 했어.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좋아해도 어떤 설렘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나 좋다는 사람 중에서 괜찮은 사람 만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만났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좋다고 해서 만났으니까 자꾸 더 사랑을 바라겠지. 민규씨한테 더 표현해 주길 바라고. 그런데 민규씨는 그런 표현을 한다고 해. 그런데 상대가 만족스럽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상대가 지쳐서 떠나. 민규씨는 내가 죄인이 된 것 같아. 나 또 그런 식으로 연애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연애를 오래 쉰 게 지금 이 타이밍일 거라고 봐요. 이건 내 소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지민씨를 만나니 이 사람은 과거에 내가 만났던, 경험했던 나 좋다는 사람들이 나중에 보여줬던 지쳐서 떠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지쳤던 걸 솔직히 말하지 않았고 나는 이 사람들이 왜 지치는지도 몰랐지. 그런데 지금 지민씨는 그럴 일이 없어요. 지민씨는 솔직해. 만약에 이 사람이 지칠 일이 있다? 어쨌건 실제 지민씨는 생각보다 눈치도 많이 보고 여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민규씨가 느끼기에 지민씨는 굉장히 투명하고 발랄하고 에너지 넘치는 사람이야. 나에게 그런 이 설렘 부분. 그래서 내가 민규씨가 연애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는데 일단 첫 번째로 지영씨를 배제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1화 때 말씀드렸죠. 제가 1, 2화 보고 말씀드렸죠. 저렇게 예를 들어서 이게 자기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라도 이렇게 감사한 표현이 몸에 배제하는 사람은 아마 첫 번째로 배제될 것이다. 그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솔직하게 표현하지 않아서 나중에 나를 나쁜 남자 만드는 사람도 민규씨 입장에서는 힘들 거야.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바랄 거라고. 그리고 세 번째가 그렇게 에너지 넘치는 사람이야. 왜냐하면 민규씨는 그렇게 에너지 넘치는 행동을 못 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지민씨를 보고 여기에서 민규씨는 정말 솔직하게 표현한 거야. 데려다주려고 하고 물론 공식 데이트는 못했어도 그러니까 민규씨가 마지막에 둘이서 지민씨랑 끝나는 순간 있잖아요. 민규씨가 먼저 들어오는 순간. 민규씨가 웬만해서는 그렇게 예를 들어 속된 말로 삐진 티 안 내. 삐진 티를 잘 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삐져도 그냥 그런 듯 아닌 듯한 건 조용히 있고 말지. 예를 들어서 지영씨에 대해서 처음에 그렇게 많이 안 갔어도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민씨와 그렇게 들어가는 상황에서는 진짜로 삐졌어. 진짜로 마음이 상해서 돌아버렸다고요. 그거는 내가 진짜로 마음이 같고 감정이 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야. 감정 조절이 안 되니까 그 상황에서 추운 상황에서 지민씨를 두고 와버리는 거야. 거기에서 내가 이 사람이랑 더 배려하고 뭘 하기에는 내 마음이 너무 아프거든. 먼저 들어가고 했겠지. 그런데 지민씨가 나 괜찮아라고 하고 지민씨가 먼저 들어가라고 했겠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지민씨는 지민씨대로 지금 민규씨한테 실망했거든. 민규에게 마음이 갈랑말랑 했을 거라고 봐요. 물론 지민씨의 마음은 모르지만 그런데 민규씨의 그런 어떻게 보면 어린 태도가 지민씨한테는 되게 실망스러웠지. 그런데 바꿔서 생각해보면 민규씨는 지민씨에게 그만큼 진실이었거든. 진심이었거든. 그래서 그날은 민규씨에게도 충격이었고 지민씨에게도 실망스러운 날이었어. 지민씨 입장에서는 민규씨가 어른스럽지 않구나라고 오해버릴 수 있는 시점이고 민규씨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까지 마음을 줘도 이 사람은 역시나 지원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시점이었겠지. 그게 둘이서 차 안에서도 얘기를 해요. 민규씨랑 지민씨랑 얘기를 할 때 민규씨가 지민씨한테 그러거든. 우리가 너무 편해진 것 같다. 그거는 민규씨가 지민씨를 편해졌다는 말 아니에요. 그렇죠? 지민씨가 넌 나를 너무 편하게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에게도 긴장이 필요할 수 있겠다. 너에게 긴장을 주려면 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거기에서 약간 선을 긋기 시작한 걸 수도 있어. 그런데 민규씨가 정말로 지민씨를 포기해서 선을 그은 시점인지 그게 지민씨를 조금 더 긴장시킬 방법일 수 있을 거라고 그런 포기하는 포기하는 포지션을 취했는지는 그 시점에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냐 지민씨는 그런 민규씨의 태도에도 민규씨한테 안 보내 하하한테 안 보내 민규씨를 그대로다 선택하지 않아 그러니까 민규씨는 결과적으로 이수씨에게 확신을 주는 수순으로 갔을 것 같아 그런데 민규씨에게 이수씨는 어떻게 보이냐 지민씨는 여기 와서 인생에 새로운 예전의 그런 설렘을 준 되게 독특한 존재예요. 그런데 이수씨는 민규씨가 만날 법한 사회에서도 만날 법한 괜찮은 솔직한 여성이야. 그러니까 대단히 특별하진 않지만 충분히 사랑하고 연애할 수 있는 대상인 거지. 그런 투명함 최소한 이 사람이 속으로 꽁에 있고 나한테 모든 걸 퍼주다가 어느 순간 맘상해가지고 나를 나쁜 남자 만들고 떠날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지. 최소한 감사할 줄 알고 그런 게 몸 뵌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그런 사람이 이렇게 또 솔직하게 대시를 하니 그 사람에게 어느 정도 확신을 하고 마음을 주어야겠다라고 생각은 하고는 있는데 마음 한구석에서는 지민이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 그래서 지민씨와 그날 그날 얘기를 왜 하냐면 그날 이후로 이 하트 시그널에 임하는 자세가 바뀐 것 같아. 이거를 하나의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임해야겠구나라고 그 시점에서 상황을 바꾸지 않았나 싶어요. 민규씨가 전략을. 그러면서 이제 그전에는 지민과 지민에게 내가 이렇게 고백하고 해보면 그 사람과 뭔가 되겠지라는 정말로 이거는 연애에 관련된 고민을 했다면 그 시점 민규씨가 먼저 들어와 버리는 시점 이후로는 이 하트 시그널이라는 판 안에서 이게 일종의 게임이고 방송이구나. 내가 너무 솔직하게 임해서는 안 될 수도 있겠다. 내가 솔직하다고 해서 지금 사랑을 얻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두 번째로 남으면 뭐예요? 내가 설렘을 얻고자 넣는 게 1위겠죠? 민규씨는. 그러면 2위는 뭐야? 어쨌건 방송 출연이잖아요. 그러면 설렘을 얻고자 했던 시도가 지금 어느 정도 실패했어. 이게 전략으로 갔든 아니면 포기했든 그럼 2위 방송이 임하는 거야. 그러면 하트 시그널이 와서 그래 여기서 설렘을 얻고자 했던 내 시도는 실패했구나 하고 상처받았지만 그래도 이제부터는 방송이 임해야지. 그러면 마음을 열어두고 다 만나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야. 그러면서 민규씨가 여기에서는 자기의 진짜 마음을 굳이 드러내고자 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솔로에서도 구기광수님이 어느 시점부터 말을 안 하잖아요. 말을 안 하잖아. 제작진하고 기싸움 하잖아. 구기광수님이 그랬잖아요. 구기광수님이 라이브에 나서 자기 기싸움 한 것 같다고 말했다면서요. 근데 내가 나와서 라이브 하시기 전에 기싸움 하고 있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구기광수님이 내 방송 봤다고 근데 뭐 내 방송을 봤겠어. 그러다 보니까 민규씨는 처음에 방송 욕심이 아니라 진짜 설렘을 얻고자 나왔는데 설렘을 얻고자 하는 바람이 깨졌어. 그러면 이제는 방송이 임해야 돼. 한 명의 방송인으로서.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어떤 사랑을 찾는 목적보다 이 방송에 맞는 그런 포지션을 취해야겠죠. 근데 처음에 민규씨가 여기 와서 지영씨를 배제한 이유가 지영씨는 최소한 여기에서 방송인으로서 임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을 거고 두 번째는 연애를 했을 때 내가 무언가를 많이 해줘야 이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겠다는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받았거든. 나도 처음에 첫 등장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저기에 있었다면 내가 물론 저기에 있을 수도 없겠지만 일단 지영씨는 나와 맞는 연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제외했을 거란 말이에요. 결의씨 같은 사람은 지영씨 같은 사람을 더 선호해요. 내가 무언가를 해주고 퍼주면서 자존감이 올라가는 사람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민규씨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규씨는 거기서부터 방송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시간을 가져보면서 좀 충실하게 보내야지라고 했는데 그리고 지영씨에 대해서도 어느 순간 지영씨에 대해서 좀 다르게 보는 부분 중에 하나는 물론 그런 술자리에서의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영씨가 내가 계속 이 사람을 거절했는데도 계속해서 나에게 메시지를 보낸다는 건 나를 선택한다는 건 이 사람이 혹시 진심이 아닐까? 진심으로 여기에 임하고 있는 건가? 다시 보이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첫 화에서 지영은 방송인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조금 바뀐 부분은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민규씨도 알았을 거야. 이 사람하고 연애했을 때 쉽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민규 민규씨도 연애할 만큼 해봤고 그리고 민규씨도 내가 적극적으로 시작한 연애가 많지 않았을 거예요. 허신이 잘못됐을 수 있죠. 그런데 어쨌든 민규씨 입장에서는 지금 내가 여기서 적극적으로 이 사람, 저 사람 알아보는 건 민규씨 입장에서도 처음 해보는 일이야. 자기가 어디까지 마음을 열 수 있을지 어디까지 행동할지 자기도 몰라. 지민에게 최선을 다했어. 그런데 실은 당했지. 그래서 이번에 차선으로 실은 원래 그 상황에서는 민규씨라면 동굴로 들어가서 일하면서 한두 달 보내요. 원래 민규씨라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회피적인 성향이 있거든. 그래서 내가 그렇게까지 마음을 줬는데도 이 사람은 결국 지원씨야. 그러면 실은 그냥 혼자 운동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되면서 위알던 사건에 대해서는 지영과 꽁냥거린 걸 이수가 봤고 그래서 이수가 자신에게 실망했을 것 같아. 그렇게 말했다고. 그런데 위알던 같은 경우에는 그 말을 듣고 이수씨가 좋아했잖아요. 그 이유는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위알던은 우리가 어느 정도 관계가 형성돼 있었기 때문에 위알던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다 망쳤어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가 그래서 이수씨가 생각하기에는 아 얘는 그래도 나랑 어느 정도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지영씨와의 이 상황이 실수라고 생각하는구나. 헤헤 짜식. 이게 이수씨의 생각이라고. 그래서 민규씨가 지영씨랑 놀고 와가지고 이수씨 보자마자 완전히 표정이 바뀌어요. 몸도 나와. 이불에서 슬슬 나와. 그게 이수씨는 그 상황에서 야 니네 뭐하냐라는 멘트를 주고 있고 그리고 지영씨는 이불을 완전히 폭 덮고 있지만 그래서 이수씨가 따라와서 물어보잖아요. 근데 민규씨가 할 말이 없어. 그래서 부끄러워 자꾸 숨어. 도망가. 근데 이수씨가 그렇게 지금 동굴로 들어가려는 민규씨의 마음을 아는 거야. 그래요. 초공정 이수지. 그런 이수씨이기 때문에 민규씨가 좋아하는 거예요. 민규씨의 성향을 아까 말했잖아요. 왜 지민씨를 좋아하는지. 그리고 이수씨가 왜 그 절충안이 될 수 있는지. 밖에서 만나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민씨는 여기 안에서만 시도해볼 수 있는 정말로 색다르고 에너지틱한 사람이었어. 그런데 이수씨는 밖에서도 만났어도 만날 법한 사람인데 굉장히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투명한 사람이야. 물론 지민같은 그런 톡톡 튀고 어디서 어떤 말을 할지 나에게 어떤 새로운 무언가를 시도를 얘기를 하면서 이런 즐거움을 줄지 그렇게 막 설레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좋은 사람이라고 밖에서 고백을 받았다면 얼마든지 만나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이 지금 저런 민규씨의 저런 표현을 듣고 그렇게 이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너의 실수를 용서하는 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민규씨는 오히려 더 지영씨하고는 선을 긋는 방향으로 가게 되지. 이수씨에 대한 그런 마음이 왜 다 전부 편집되었을까요? 그러니까. 약간 이수씨를 이상한 사람 만들었다니까. 지금 제가 내가 14화 보면서도 깜짝 놀란 게 아니 이수, 민규는 왜 장면이 안 나와? 최소한 4분의 1씩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장면이 안 나와? 아니 둘이서 어쨌건 한두 시간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는 멘트라고는 전부 부정적인 멘트 한두 줄만 이렇게 따놓고 뭐 어떻게 하려는 거야? 너무 그래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좀 분배가 됐어야지 이런 식으로 분배를 해주면 이게 러브라인 추리 게임 맞아요? 아니 사건 현장을 보여줘야 우리가 러브라인을 추리할 거 아니야. 사건 현장을 이렇게 배분을 잘못해놓고 왜 왜 사건 현장을 추리하라는 거지? 사건 현장을 보여줘. 그래 우리가 추리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수씨가 성향상 있는 말을 안 할 수 있어요. 있는 말을 안 할 수 있는 사람인 건 맞아. 자기가 불리하거나 자기가 슬픈 얘기에 대해서 굳이 입 밖으로 안 꺼낼 수 있는 사람은 맞거든요. 그런데 없는 말을 지어낼 사람은 아니야. 그런데 없는 말을 지어낼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과 확신을 받았다? 그렇다면 그 장면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장면을 안 보여주고 거기서 다른 사람들 이렇게 해버리면 뭐 어떻게 판단을 하라는 거야? 아니 이 캐릭터들 하나하나 다 매력이 있어요. 하나하나 장단점이 있고 그런데 이렇게 누구는 보여주고 누구는 안 보여주고 이러면 시청자들을 너무 물러보는 거 그런 느낌이 드는 거지. 아니 우리가 판단할 테니까 보여달라고. 민규 바디 시그널이 지영이라고? 민규 바디 시그널은 지민이었지. 지민 씨를 향한 시그널이 가장 정확했고 그 시점에 어떻게 보면 민규 씨가 가장 그래도 좀 에너지가 있는 상황이었고 지민 씨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봐요. 우리가 누구한테 대학에서도 누구한테 시련을 당했어. 그런데도 계속 그 사람이랑 계속 한 공간에 있어야 돼. 이게 보통 괴로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보통 사내 커플 깨지면 어떻게 돼? 내가 짝사랑했어도 깨지면 그 회사 나가고 싶어. 물론 현재는 현재는 지민 씨가 아니지. 그런 걸 티내지도 않고 민규 씨가 그래서 지금은 어쨌건 이수 씨죠. 이수 씨 이수 씨와 지민 씨 사이에서 갈등했지 민규 씨가 지영 씨를 마음에 둔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민규 이수 장면이 너무 잘려가지고 근데 이게 정말로 너무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민규 씨가 지영 씨를 너무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수를 만났을 때도 항상 지영 씨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시청자들이 그 장면을 보고 오해를 할까 봐 그 장면을 제외했나? 그런 가능성도 없진 않겠지. 만약 그랬다면 나중에 반전으로 지영 씨에게 가는 그런 장면이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이건 추리게임이 아니지. 남자 출연자들 사이에서도 민규 씨가 지영 씨가 아니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그 뉘앙스로는 서로서로들 얘기해. 오딩박 케미가 그러니까 민규 씨가 어쨌건 첫 번째 순위 설렘 얻는 거 됐어. 방송에 최대한 열심히 음악했다. 한 명 한 명 다 친하게 알아보겠다. 라고 상황에서 민규 씨 술 취해서 맛 갔어요. 그날 이것저것 썼고 그랬죠. 그리고 지영 씨는 그런 민규 씨가 내려놓는 모습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는 방송이지 생각하고 모든 사람과 데이트 해봐야겠다라고 생각되면서 거기에서 이 사람과 지영 씨는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나에게 마음을 여는구나 라고 오해했던 거죠. 그런데 민규 씨는 그러니까 그게 쭉 이어졌으면 그게 진짜로 서로가 술에 취했어도 마음이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후로 이수 씨 들어오고 바로 표정 바뀌어요. 민규 씨 거기에서 엄청 압박 받으면서 도망와버려요. 지영 씨 최소한 지영 씨가 있는 정도 자세로 머물려는 게 아니라 지영 씨도 느낄 정도로 옆으로 몸을 빼 그리고 와서 도망쳐. 그리고 영어로 말해. 왜 영어로 말해요? 한글로 말하는 게 부끄러우니까 자기 멘탈은 도망가고 싶거든. 그런데 도망갈 곳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는 거야. 다른 자아의 빙의에서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영 씨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런 부분 이해가 안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게 모르겠어요. 내가 이제 너무 처토해서 지영 씨를 좀 배제하고 생각하는 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영 씨가 나빠서가 아니라 그냥 지영 씨의 스타일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나와 민규 씨의 공통점은 일단 얼굴은 아니고요. 얼굴과 키는 아니고요. 외모적인 걸 떠나서 공통점은 퍼주는 연애를 하지 않는다는 면이거든요. 그리고 사람과 관계에서도 내가 적극적으로 뭘 하지 않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구기광수님도 좀 그렇고 그리고 속내를 크게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이지. 그런 사람들은 지영 씨 같은 분하고 만나지 않아요. 일단 첫 번째로 배제시키고 시작합니다. 연애에서. 근데 이제 이건 내가 또 방송으로 이런 몇 가지 장면들을 보고 해석을 하는 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관점이지 어떤 정답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도 뭐 시청자지 뭐. 나는 연애할 때 퍼주는 연애는 하지 않죠. 근데 연애가 시작되면 최대한 헌신을 하지만 뭔가 이런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퍼주진 않아. 그리고 어느 정도 인간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과 아닌 사람은 구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해주는 거 이상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만나지. 뭔가 뒤로 혼자서 고민하고 답내리고 이런 사람들 피곤하니까 안 만나고 피하죠. 그런 사람도 피하고 혼자 해석하고 여태껏 지영 같은 여자만 만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럼 지영 씨는 지원 씨 같은 사람을 만났다고 했는데 지원 씨 같은 사람 만났으면 지영 씨는 그러면 지원 씨 좋아하는 건가 그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런 연애를 했고 오랫동안 쉬었기 때문에 지영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닌데 첫 화에서 아마 긴장해서 그랬겠죠. 그리고 방송에 하트 시그널이라는 곳에 그런 모습을 보였겠지만 민규 씨 같은 사람은 굉장히 많은 정보를 수집하기 때문에 그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한 걸로 끝내지 않을 거라고 그걸로 답을 내릴 거고 그건 제가 첫 화 분석에서 그런 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영 씨는 좋은 사람이겠지. 그런데 첫 화에서 지영 씨가 보여준 그런 디테일한 모습들은 조금 수동적이고 그런 반능 부분을 좀 많이 해줘야 이 사람의 마음이 열리겠구나라고 느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지민 씨는 그렇진 않았거든. 어디로 튈지 모르고 하지만 뭔가 계속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으로 상대적으로 비교가 됐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주민 씨도 굉장히 뭔가 책임감이 있고 퍼주려는 사람이고 그런데 이제 물론 주민 씨는 민규 씨가 생각했을 때 약간 좀 친구 같은 느낌으로 약간 연인 같은 느낌은 안 들었을 수 있겠지만 민규가 너무 피곤하게 산다고 그런 면이 있죠. 그런데 그게 민규 씨가 의도해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야. 그냥 그런 것들이 보이고 내가 어떤 직관이 떠올랐을 때 이 직관의 근거가 어떤 디테일하게 나오지 않으면 자기 직관대로 행동하잖아요. 그 대신에 한 번 행동을 하기로 결정을 하면 그걸 또 좀처럼 바꾸지도 않지. 마음이 없는데 굳이 서울 가서 보자 한 이유는 뭔가요? 아 서울 가서 보자 그러지 뭐 앞으로 우리 보지 말자 그래. 오히려 마음에 있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이수 씨한테 이게 우리의 마지막 드라이버야 라고 웃으면서 말 못해요. 마음이 없는 사람한테 야 우리 나중에 밥 한 번 먹자 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지영 씨에 대한 마음이 예를 들어서 뭐 분노가 아니잖아요. 뭐 증오가 아니잖아. 애정이 있지. 같이 숙소에 사는 사람으로서 우리도 군대에 있을 때 다 친구들 친해요. 다 애정이 있어. 내 부대 후임들 부대 이런 선임들 물론 뭐 그래도 다 애정이 있어요. 같이 지내면 애정이 생기지. 여러분들 뭐 수학여행 가고 이렇게 하면 다 반 친구들아 애정이 생기잖아요. 우리 졸업하고 보자 하잖아. 근데 진짜 친한 애들끼리 뭐라고 해. 아까 이수님이랑 드라이버 할 때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의 마지막 드라이브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웃으면서 말하잖아. 그게 오히려 더 가까운 사이의 표현이라니까. 근데 더 가까운 사이의 표현이 왜 지영 씨보다 이수 씨한테 나오냐고. 그래서 뭐 어쨌건 저는 뭐 그렇게 봤어요. 이건 내 의견이지. 내 의견이고. 근데 뭐 여기서는 그나마 좀 의견들이 다양한데 이게 내가 1, 2화 때 분석하고 했을 때는 더 의견이 다양하더라고요. 내가 분석을 잘못한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봤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보면 편견 때문에 첫 화에서 첫 화 등장을 보면서 아 지영 씨는 조금 만나기가 좀 힘든 사람이겠구나. 라고 그냥 생각했던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아마 민규 씨도 전략 컨설팅을 하는 사람이고 정부 수집도 많이 하고 전략적으로 분석을 하는 사람일 테니 그리고 연애를 해도 자기가 막 어떤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인생을 살지는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결과적으로는 지영 씨와의 연애는 조금 배제하고 시작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민규가 전에 만났던 유형하고 안 만나려고 정하고 나온 건 어떻게 생각하죠? 전에 만났던 유형하고 다른 유형을 만나고 휘겠죠. 전에 만났던 게 아까 말했잖아요. 아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연애 처음에 나 좋다고 해서 연애를 했는데 그 사람이 솔직하지 않아가지고 내가 결과적으로는 나쁜 남자가 되는 연애가 끝나고 고통받아서 오랫동안 연애를 쉬었을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전에 나 좋다고 해도 그런 성향은 안 만나야지라고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좀 더 적극적이고 그리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더 만나야겠다. 솔직하게 자기가 부정적인 감정이든 긍정적인 감정이든 표현한 사람을 만나야겠다. 전에 만났던 사람과 다른 사람을 만나야겠다는 말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런 시기를 다 겪거든. 보통은 30대 중반에서 40대 그 사이에 겪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상담인 이런 걸 보면. 그런데 민규 씨는 그런 걸 좀 빨리 겪고 그 연애에 있어서 지금 민규 씨의 스타일은 보통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에 나오는 형태죠. 겨지형 최종 커플인가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실은. 왜냐하면 이게 만약 사회에서라면 지영 씨가 결혜 씨를 선택을 안 할 가능성이 저는 높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여전히 보류 상태일 거야. 결혜 씨는 그대로 두고 다른 사람들을 계속해서 조금 더 살펴보려는 시도를 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게 하트 시그널이 여기서 끝나버리니까 여기에서는 어쨌건 그냥 보류 상태로 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보류 상태로 두려고 해도 어쨌건 선택을 누군가는 하고 내가 결과가 잘 나오는 게 날 테니까 그래서 결혜 지영을 하는 게 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은 들어요. 뭐 우유부단한 면이 있죠. 민규가 직접 말한 게 지영이가 전여친이랑 비슷한 스타일로 보였고 나도 끌렸는데 다른 스타일을 만나고 싶어서 마음을 눌렀다고 누구한테 이걸 지영한테 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 마음을 눌렀다는 게 전에 만났던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겠어. 이게 계속 똑같은 말을 계속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30대 중반에서 40대에서 남자들이 겪는 일이에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과 연애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과 연애를 고통스럽게 끝냈어요. 내가 나쁜 남자가 돼서. 그러면 새롭게 누군가를 만나요. 이쁜 사람을 만나. 근데 얘가 감사할 줄 모르는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제 이쁜 부분에 끌리려는 그런 설렘을 누른다고 그 사람을 배제시켜놓고 시작한다고요. 그게 30대 중반에서 40대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그래서 아무리 이뻐도 그 사람을 안 만나요. 그게 이제 물론 민규 씨가 지영 씨를 그렇게 안 봤을 수는 있겠지. 근데 내가 아까 말했던 30대 중반에서 40대에서 일어나는 일이 내가 분명히 나는 이쁘고 화려한 사람이고 내가 저 사람을 꼬시고 싶은데 옛날만큼 안 넘어와. 그러면 감사할 줄 모르는 날 어떻게 판단을 모르겠네. 이거 1, 2, 1 반수 안 봤구만. 근데 지영 씨가 그런 사람인 건 아니에요. 그냥 그게 좀 더 극단적으로 예시를 설명하려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내가 예전에 연애를 했을 때 고통스럽게 마무리가 된 부분 그런 부분을 재현할까 봐 두려우면 그 사람이 이쁘고 내가 예를 들어서 어쨌든 그 사람에게 어떤 욕망이 들 수 있지. 사람이니까. 이쁜고 아름다운 사람 보면 당연히 설렐 수 있지. 나의 본성이 그 사람을 향해서 현례지. 하지만 나의 이성이 그걸 막는다고. 그게 20대 땐 안 돼요. 20대 땐 못해. 보통 30대 중반까지도 잘 안 돼. 근데 30대 중반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그 사람이 이쁘다는 것말로 만나지 않아. 내가 모든 걸 퍼주면서 연애를 하려고 하지 않아. 그런 면에서 결애가 굉장히 특이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보통 30대 중반 30대 중반까지는 그런 케이스가 많긴 한데 그럴 수 있는데 퍼주는 연애만 하면서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정도의 에너지가 남아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나를 피곤하게 하는 사람은 거르지. 나이 먹으면 이뻐도 소용없다. 그럼요. 결혼식 고민을 결혼하면 좋은 사람이겠지. 민규, 지영에게 대입하기에 무리가 있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민규 씨가 지영 씨의 그런 모습을 보지 않았을까라고 제가 첫화를 보고는 말씀드렸었고 대입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하면 다 무리가 있는 거지. 그런데 하나의 시청자의 의견이라고 받아주시고 나쁜 남자 안 만나는 심리도 같아요. 이건 남자만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야.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분들도 이렇게 나쁘고 톡톡 튀고 자기 세계만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되게 매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가는 마음을 스스로가 눌러. 후신 씨가 살짝 그런 재질이 있어. 약간 그런 사람 그런 게으론 완전히 아닌데 약간 있습니다. 약간 이게 후신 씨가 약간 자기 멋에 취하는 되게 멋있는 사람이거든요. 나는 후신 씨 나오는 장면이 제일 재밌어. 제일 재밌는데 후신 씨가 약간 나는 외로움 그 자체지라고 말을 하는 것도 이게 굉장히 이제 아무래도 예술가니까 사고가 굉장히 열려 있을 거고 그리고 어떤 부정적인 사고에도 이게 그림도 프랜치스 베이컨인가요? 그림을 좋아하는 것도 어떤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 되지 않을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 자체가 스스로가 너무 멋있는 거기에 취해버린 느낌이 좀 있어요. 후신 씨가 그러니까 굉장히 사귀면 너무 재밌고 즐겁고 그리고 후신 씨가 정말로 머리가 똑똑하잖아요. 대화 머리가 똑똑하잖아.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사람과 있을 때는 그러니까 후신 씨가 상대를 불안하게 한다기보다는 좀 안정적이지 못한 그런 부분이 조금 존재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그런 일상적이고 평온한 상황을 후신 씨가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거든. 후신 씨는 약간 자기가 살짝 우울한 상태가 수신 씨의 디폴트 상태란 말이에요. 외롭고 우울한 상태. 그래서 혼자서 우울함 그러니까 혼자서 외로움 그 자체라고 말하는 게 외로움이 싫겠지. 하지만 일상은 외로움이 존재하는 상황이에요. 민규가 이수한테 왜 동태눈이냐고? 이수한테 동태눈인 게 아니라 민규 시즌 1과 시즌 2에 갈리는 이유는 시즌 1은 설렘을 찾기 위해서 나온 그 목적이 우선순위였던 민규 씨고 시즌 2는 설렘을 찾기 위한 부분을 상심하고 포기했고 아 이제는 여긴 방송이거나 임했다가 아 그래 이수 괜찮네? 그래서 다시 그냥 평범한 연애를 하고 있는 걸로 돌아온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도 내가 본심을 너무 드러내서는 안 돼. 눈 돌아올 때 많아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건 후신 씨의 디폴트 값은 외로움 우울함 그런 게 있다. 이 사람 내면에도 있고 이 사람 일상에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 사람과 사귀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연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통스러울 수 있지. 그러니까 만나고 이 사람이 텐션이 있을 때는 너무너무 즐겁고 좋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내면이 그렇게 예를 들어서 우울한 부분이 있으면 내가 그 부분까지 사랑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느냐 이 사람은 그걸 원동력으로 또 작품 활동을 하니까 그걸 없앨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평범한 사람이 후신과 사귀기에는 약간 조금 정서적으로 감당하기가 어려운 순간들이 가끔 찾아올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들이 조금 들어요. 근데 후신 씨는 그게 또 하나의 원동력이니까 인생에서 이수가 지민이 이길 수 있나요? 지민 씨는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걸 민규 씨가 상당히 물론 감정이 뛰어난 사람이지만 그래도 그래도 어떤 자기의 이성으로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은 좋다는 사람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그 사람만 바라보고 그렇지는 않죠.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수 씨를 만나지 이긴다 라고 하면 이긴다는 표현이 참 그래요. 저한테 상담을 오시는 분들도 가끔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상대가 과거에 사귀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의 사랑이 너무나 깊어서 내가 그걸 이길 수 있을까 걱정이 된다. 근데 그거는 뭐 사랑이 깊고 적고를 생각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 그건 또 시간이 만드는 거거든. 시간이 그냥 흐르는 거 아니거든.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 돼. 물론 지금 당장 그 사람 마음속에 상대가 더 깊은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지. 근데 그거는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그건 나의 노력과 시간이 얼마든지 그걸 바꿀 수 있거든. 그래서 어쨌건 민규가 결의 눈치 보여서 지형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의견? 아 그래서 그 결의 씨 눈치 눈치를 본다고? 뭐 눈치를 아예 안 보진 않겠지. 눈치를 뭐 어쨌건 근데 눈치를 봐서 안 선택하기에는 처음부터 지형 씨는 배제돼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우신 씨 전 여춘들과 연락? 약간 이런 것도 정말 싫어하는 사람들 많지. 지민 후신 주미 민규 벚꽃 데이트 때 민규가 지민이 장점 말할 때 자기 안을 때려 깨우는 느낌이랬는데 그게 이제 마음 정리하는 말은 아니었던 것 같아. 그리고 지민 씨가 그 어디 술집에 들어가? 하여튼 거기 술집에서 과거로 돌아간다면 좀 내가 다르게 행동했을 것 같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를 편집은 후신 씨로 편집을 해놨는데 나는 그게 민규 씨라는 얘기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후신 씨와의 관계는 과거로 돌려가지고 뭘 바꿔야 될 정도로 지민 씨가 후신 씨를 멀리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민규 씨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민규 씨 아닌가? 근데 이건 그냥 내 생각이에요. 아무튼 좀 재밌게 봤어요. 14까지 재밌게 봤고 근데 이제 15화가 어떻게 될 수 모르죠. 만약에 내가 잠깐만 내가 여자라면 누구를 만나겠냐고 다시 우리가 또 민규 얘기만 하다 보니까 민규를 생각났을지도 몰라. 여자라면 근데 결혜 씨는 조금 지루할 것 같고 후신 씨는 재밌는데 약간 그런 정서적인 부분이 내가 이제 나이가 들고 나서 보니까 좀 그런 불안정한 정서 부분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죠. 좀 들어서 아니 예전에 나였다면 후신 씨를 생각했을 텐데 지금의 나는 좀 안정적이고 책임감 있으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취향도 맞는 그런 사람을 원하니까 지원 씨는 너무 바쁠 것 같고 그리고 또 너무 또 자기 삶이 중요하고 자기가 멋진 사람 이어야 되는 사람이니까 지원 씨가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괜찮은 사람인데 참 어렵네요. 아까 이제 남자라면 아 남자라면 난 남자지 참 어느 여자를 선택할 건지 여자라면 당연히 남자다운 지원이 아 그래요 남자답지 지원 씨 근데 그 남자답다는 점이 이제 또 호불호가 갈릴 수 있죠. 그런 사람을 원하는 사람이 있고 뭐 누군가는 또 약간 좀 섬세한 사람 바라는 사람이 있겠지. 딸이라면 딸이라면 주미 씨죠. 주미 같은 딸이 있으면 굉장히 좋지. 의지할 수 있는 딸. 지민 씨 같은 분이랑 이렇게 사귀면 재밌고 즐거운데 현실 부분에서 조금 고민되긴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항상 그렇게 텐션 높게 살 수는 없으니까 이수 씨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수 씨도 굉장히 단단한 갑옷을 입었는데 그 안에 그 약간 발랄한 그런 게 있지. 이수 수뇌복 쩔어요. 어 그렇지. 이수 씨의 장점 중에 하나는 실은 마음이 다친 그런 상황에서도 그걸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수동 공격하지 않아.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좋죠. 아니요. 지민규는 아니에요. 지민 씨랑 민규 씨는 그래도 이제 끝났다고 봐요. 그리고 지민 씨가 민규 씨가 지민 씨를 좋아하는 것만큼 지민 씨가 민규 씨를 그렇게 매력적으로 느끼지 않았고 마지막에 그런 민규 씨의 태도 때문에 지민 씨는 민규 씨를 배제했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지민 씨가 보기에는 어쨌건 자기 인생에서 최선을 다하고 능력 있고 그리고 단단한 그런 실은 지원 씨가 최고 매력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지민 씨에 대해서도 조금 몇 가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뚜드려 맞는 꿈을 꾸었다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직접 말한 건 아니고 그게 아마 지원 씨 입에서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실은 그 누구한테 맞는 꿈을 꾼다는 건 인간관계의 스트레스를 반영하는 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안에서 굉장히 인간관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눈치 보고 있는 거야. 아무래도 뭐 아무리 강단이 있어도 막내고 그리고 지민 씨가 처음에 왔을 때나 이렇게 좀 돋보이려고 뭔가 시도를 했지 한 3화만 돼도 언니들하고 트러블 없거든요. 오히려 주변의 사람들 이렇게 배려를 하는 편이지. 그런데 후신 씨라는 존재가 그런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게 해준 존재 같아요. 후신 씨는 일단 기본적으로 위트 있고 이 사람이 재밌고 편하네. 그러다 보니까 지민 씨는 후신 씨와의 데이트가 남자답기도 하고 그런 어른으로서 굉장히 그러니까 지민 씨가 보기에 후신 씨는 민규 씨가 이수 씨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것 같아요. 약간 절충안이 될 수 있어요. 절충안이라면 좀 그분들한테 미안한데 시작이 절충안이었어도 오히려 절충안이라는 게 더 좋은 결과일 수도 있어요. 어느 하나가 너무 극단적으로 좋으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충돌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괜찮고 이것도 괜찮고 이게 약간 절충안이고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는데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후신 씨가 지민 씨 입장에서는 숨 쉴 곳이었어. 그래서 후신 씨에게 조금 더 관심을 보이게 된 게 아닌가. 남자답고 어쨌건 이 사람이 이런 실수를 하지 않고 또 어른스럽고 자기 세계가 있고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민 씨가 추구하는 건 지원 씨 같이 조금 더 프로페셔널한 느낌을 주는 어른이지 않을까 싶어요. 지민 씨가 후신 씨를 막 지원 씨를 좋아하듯이 그렇게 설레면서 좋아한다기보다는 이게 만나면 즐겁고 재밌고 숨 쉴 곳이 있는 더 보고 싶은 그런 존재로서 후신 씨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후신 씨 성격 좋죠. 화태 시그널 포에 후신 씨 없었으면 무슨 재미로 봐. 후신 씨 멘트 하나하나 잘 기억해놓고 써먹을 만하지. 그러니까 어쨌건 후신 씨는 지민 씨가 생각했을 때 이게 좋은 남자친구로서 후보군은 될 수 있는데 이게 이 사람밖에 없다 이렇게 막 꽂힐 정도는 좀 아니지 않았나. 그런데 이게 환경상 지금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힘든 상황이니까 후신 씨가 이제 더 자기에게 주는 게 있었을 거고 저는 후신 씨가 실은 이런 연애 프로 같은 데서 항상 보고 싶었던 캐릭터예요. 왜냐하면 이제 연애 프로 보면 다들 너무 진지해. 특히 하트 시그널 프로는 너무 진지해. 이게 더 이 사람들 캐릭터를 알기가 힘든 게 이걸 막 다 너무 진지한 부분만 따놔서 이 사람들의 캐릭터를 읽기가 참 힘들어. 그런데 후신 씨는 그 와중에서도 선을 넘지 않는 위트를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민규 미워 이런 거 있잖아요. 지디 노래 틀고 이런 거. 그런 게 누군가가 하면 되게 삐돌이 같거든. 또 누군가는 왜 저렇게까지 이렇게 느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줄타기를 참 잘해. 본심 반 농담 반 섞어가지고 재미가 있으면서도 후신 씨는 되게 매력이 있는데 그런데 지원 씨가 원하는 남자친구는 그렇게 약간 조금 재미있고 위트있고 자유로운 영혼은 아니야. 궁극적으로 선택하고 싶은 건 굉장히 존경하고 싶고 자기 인생에 있어서 치열하고 그렇게 뭔가 철두철미한 사람이 지민 씨는 되게 매력적으로 느끼는 자신감 넘치고 물론 후신 씨도 자신감 넘치지만 그런데 이제 지민 씨가 바라는 그런 후신 씨의 긍정적이고 밝은 면 뒤에는 또 후신 씨의 어둠이 있으니까 감정적인 어둠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까지 사랑하게 되면 그게 사랑이지. 진짜 사랑이고 거기에 대해서 연민을 느끼고 이러면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을 지민 씨가 조금 힘들어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살짝 드는데 지민에게 민규는 아닌 건가요? 이성적으로 조금이라도 아니 그게 가능성이 없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민규 씨가 너무 힘들어서 그랬겠지만 지민 씨 입장에서는 상당히 실망스러운 순간을 보여줬죠. 이게 처음에 그런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고 이러면서 두 사람이 좀 시간을 보냈으면 괜찮은데 민규 씨가 너무 이 사람을 올인했다가 그렇게 상처를 받으니까 너무 차갑게 해버리고 지민 씨는 이 사람은 뭐야 나한테 친한 오빠처럼 하더니 갑자기 이렇게 저렇게 실망스러운 태도를 그리고 지원 씨를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지금 약간 질투하는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민 입장에서는 민규 씨가 어른스럽지 않구나 라고 오해를 해버릴 수 있는 상황이지.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어른스럽다기보다는 어른스럽지 않다기보다는 약간 너무 마음을 줬기 때문에 상처도 큰 거지. 이게 이제 민규 씨의 생각이지만 민규는 이수와 가장 맞아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수 씨는 자기가 뭔가 싫거나 이런 부분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은 그걸 얘기를 하거든. 내가 속으로 꽁했다가 겉으로 웃다가 속으로 꽁했다가 나중에 그걸 터뜨리는 그런 쪽의 성격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민규 씨는 꽁했다가 나중에 터뜨리는 그런 캐릭터를 굉장히 경계한다고 겉으로 웃고 있지만 속으로 이렇게 막 쌓이고 있는 그런데 이제 그런 면에서 이수 씨는 민규 씨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지. 지원이는 나이가 더 많았으면 매력이 터졌을 듯. 그럴 수 있죠. 약간 리더십도 있고 여러 가지로 당당하고 이런 부분에서 너무 좋은데 약간 좀 시야가 좁은 면은 있다. 그런 느낌은 좀 들었어요. 후시는 누구에게나 연예색 대상보다 하나쯤 있을 친구 수태. 그래요? 그러기엔 너무 매력적이지 않은가? 그러기엔 민규가 지영이랑 정반대 성격 만나려고 한다면 주미가 제일 잘 어울리지 않을까요? 정반대라면 그럴 수 있죠. 정반대라면. 지민 씨도 실은 그 밝음 뒤에 주변을 좀 눈치도 보고 좀 좋은 사람으로 남으려는 그런 부분은 있거든. 아직 뭐 어리고 여려서 그랬겠지. 정반대라면 이수 씨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지민이가 따로 들어가자고 한 이유는 언니들 눈치 보였어지. 너무 늦게 들어갔는데 이렇게 둘이 데이터가 없다고 들어가면 공식 데이터도 아니었잖아요. 그날. 그러니까 언니들 눈치도 보이고 했겠지. 그런데 민규 씨는 그게 지원이 때문이구나 라고 오해를 해버린 거고 그런데 그렇게 오해해서 표정이 변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지민 씨는 실망한 거고 그렇게 실망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에게 신세 지고 싶지 않으니까 그 사람 먼저 보낸 거고 이게 신세 지고 싶지 않을 때 그 사람에게 더 베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여기 아마 채팅창에도 나도 그래야 라고 하면 울 거야. 내가 소개팅 나가서 이 사람이 전혀 마음이 없으면 그냥 다 사줘버려. 여성분들도 그럴걸요? 전혀 마음에 안 들면 반반 꼭 내자고 하거나 그렇게 해요. 신세를 안 질려고 해. 카톡으로 막 보내. 반 얼마 나왔어요? 그래서 반 보내. 그러니까 지민 씨의 마음도 그래 벌써 저희는 나오잖아. 지민 씨도 그때 민규 씨의 그런 지원실 얘기면서 표정 변하는 부분에 있어서 확 마음이 상한 거야. 그래. 거기서 오히려 지민 씨는 그게 실은 정리의 표현이었어. 그런데 거기서 민규 씨는 고민을 한 거죠. 민규가 너무 생각이 많네요. 생각 많지. 생각 많으니까 지금 여기 있어도 우리가 민규 씨 이런 얘기로 우리가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죠. 다음화 얘기에 민규 지역 만나서 얘기하는 장면에 민규가 지영이 마음 좀 달라진 거에 대해서 되게 아쉬워하는 것 같아 보이던데 이수보다 지영이한테 마음이 더 가는 건 아니겠죠?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너무 편집된 부분에서 못 본 장면이 많은 거겠죠. 많이 더 보여줘도 되는데 민규, 지민 사이 틀어진 게 어찌 보면 시간이 쌓이면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찌 보면 주민이가 면담하면서 문자 비밀을 다 알아버려서 민규가 답을 조급하게 내려고 한 부분인 것 같아요. 지민이가 아예 민규한테 여지 안 주진 않았음. 저도 실은 그렇게 생각은 해요. 그런데 이게 나도 지민 씨가 민규 씨에 대해서 여지가 있었다고는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 단기적이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근거를 뚜렷하게 들 수가 없어가지고 말 그대로 그냥 시그널 차원이어서 그냥 이건 모르겠다고 했는데 그랬기 때문에 실은 지민 씨도 그 상황에서 민규 씨를 정리한 것 같아요. 마음이 없었으면 그렇게 실망스러운 태도 보여도 정리 안 하거든요. 오빠가 왜 저래 이러고 말거든. 그런데 민규 씨한테 마음이 어느 정도 갈 뻔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민규 씨가 들어갔을 때 지민 씨는 더 실망을 했고 지원 씨 얘기가 나왔을 때 더 실망을 했겠죠. 마음이 없는데 왜 그렇게 이성적인 상황에서 실망을 하겠어요. 그런 면에서 지민 씨도 민규 씨에게 마음이 어느 정도 가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쓸데는 좀 들었어요. 그래도 어쨌든 지금은 이수 씨죠. 어쨌든 지민 씨는 민규 씨에게 실망을 했고 최우선 순위는 지원 씨였고 그 당시에 여수 식탁에서는 민규가 왜 그렇게까지 눈치를 봤을까요. 이거는 하나의 여러 가지 소설이 있겠지만 이 사람과 정리를 하려는 아니면 어쨌든 지영 씨에게 어떤 카타르시스라고 해야 될까 이 사람에게 어떤 해소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나를 계속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 사람의 마음을 정리를 하든 이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왜냐하면 민규 씨가 중간에 분명히 실수하고 그거를 가지고 정리를 안 했거든. 그리고 여기 있는 남자들도 나에게 그거를 얘기했어.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지영 씨를 도우려고 하는 마음도 물론 존재할 수는 있겠지. 그런데 그 마음의 근원에는 민규야 너 빨리 제대로 지영이 정리해라. 그래야 우리가 뭘 하도 하지 않겠니? 지금 지영이 지금 너에 대해서 자꾸 그러는데 네가 정리를 해야 우리가 지금 마지막 남은 날 뭐라도 하지. 우리가 선택을 받더라도 받지 않겠니? 라는 게 좀 의도 중에 하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왜냐하면 지금 남자들 사이에서는 민규 씨가 이수 씨와 이미 관계가 다 돼 있다는 거를 어느 정도 알 거 아니에요. 대화나 이런 게 안 나왔지만 만약 민규 씨와 이수 씨의 편집된 그런 부분들이 두 사람의 정리가 된 거라고 하면 그런데 남자들은 그러면 네가 이수를 좋아하는 거 우리 다 아는데 대체 왜 지영이 자꾸 너한테 저러냐. 네가 정리를 해줘야 2순위인 내가 1순위가 되지 않겠냐. 라고 나머지 세 사람이 다 생각하고 있어. 이게 문제 중에 하나인데 다 자기가 2등이야. 다 자기가 2등이니까 야 1등 제발 좀 꺼져봐. 나 2등. 그러니까 물론 도와주려는 마음도 있겠지. 그래서 만약 네가 잘 되면 오케이. 그렇다면 우리는 남자로서 인정한다. 하지만 네가 마음 아닌 거 알아. 그러니까 확실하게 좀 말 좀 해주지 않겠니? 가 남는 남자들의 의도 중에 하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게 여기서 문제는 후신 후신은 내가 2등이라고 생각할 법하지. 왜냐하면 제가 결혜가 아닐 거라고 말했잖아요. 결혜 지영이. 그 이후로 지영이 진짜로 결혜 씨가 3등이었단 말이에요. 후신 씨였으니까. 그러면서 후신도 내가 2등이라고 생각해요. 결혜는 내가 계속 메시지를 보내면서 지영 씨가 나랑 계속 만날 것처럼 말했어. 그러니까 나도 2등이라고 생각해. 지원 씨도 뭐 2등이라고 생각하잖아. 2등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너 지금 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 그런 상황 이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다들 2등이니까 야 너 좀 정리를 해주고 좀 가주지 않겠니? 나머지 2등들이 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런데 물론 이제 이거는 뭐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이거 내가 지세랑 속마음이 나올 게 아니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다들 민규 씨가 그렇게 해주길 바랬고 종용했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민규가 지영과 정리해서 지영의 마음이 완벽히 백지상세가 됐을 때 내가 거기에서 다시 1대1로 해보겠다가 다른 사람들의 전략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원 씨는 그래 여기서 중간에 기다리는데 내가 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게 두 사람이 사랑이 안 되면 내가 사랑하겠다가 아니라 지원 씨는 형이 정리 안 해도 내가 가가지고 다시 시도해봐서 이 사람의 마음을 1위로 내가 나를 바꿔보겠다. 왜냐하면 나는 1.5위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원 씨는. 그런데 거기에서 지영 씨가 거절해버리잖아요. 나 오늘 혼자 있고 싶어라고. 그러니까 연민이 실제로 가장 많은 주민 씨가 나와 같이 가자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편으로는 물론 뭐 주민 씨의 연민이 만들어낸 패착일 순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결혜 씨가 지영 씨랑 나가버리죠. 그런데 여기서도 지원 씨의 무한함을 보고 주민 씨가 이제 건져준 거란 말이에요. 한편으로는 가장 어떻게 보면 힘들고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 그런 거를 이제 또 못 견디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는 완전히 내 소설이에요. 소설이고 하트 시그널 자체가 어떤 이 사람들을 투명하게 보여주는 게 아니고 한편으로는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이 거짓된 행동을 한 건 아니어도 편집상으로 얼마든지 그런 연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연출을 보고 추리하는 거지 이게 다 진실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건 주민 씨가 그렇게 건져준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민규 씨가 어 그래 내 소설이야 내 소설 믿지 마. 그냥 하나의 아 이런 얘기도 있구나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민규 씨도 거기에서 지영 씨를 그러면 선택해야 되는데 그런데 민규 씨는 뭘 고민하겠어요. 지영과의 정리잖아요. 그런데 지영과의 정리 혹은 그런데 이수와의 그럼 데이트는 그거잖아요. 이수와의 데이트와 지영과의 정리 중에서 고민했기 때문에 너와의 시간을 보내자는 후회할 것 같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영과의 예를 들어서 진짜 많이 다르게 생각해 100번 양보해서 지영과의 사랑과 이수와의 사랑 중에서 너와의 시간을 보내자는 후회하겠다. 그래도 지영보다 이수를 더 좋아하는 거고 지영과 확실히 정리를 하기 위해서 다른 남자 출연자들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지영을 위해서라도 지영을 확실히 정리해야 돼. 여기에서는 최소한 남자 색과 지영까지 그리고 남자 색과 연관된 나머지 사람 그러면 여기 나온 8명 중에 나머지 6명을 위해서 지영과 데이트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와 데이트를 하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압박을 이기고 이수를 선택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지영과 정리하는 데이트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래서 그 사람을 선택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선택했을 때 이수는 혼자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건 후회가 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과 사랑하냐 저 사람과 사랑하냐 해서 후회를 할까 봐 이 사람을 선택해도 이수를 더 사랑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그냥 단순하게 결정해도 근데 이거는 지금 사랑과 사랑해서 그게 아니라니까 다른 6사람의 가능성을 위해서 내가 정리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압박을 받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압박 사이에서 이수를 선택한 게 아닌가 라고 저는 봤어요. 나는 그렇게 봤어. 근데 이제 이거는 뭐 모르죠. 시간이 흐르면 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일이죠. 두 사람 사이에서 분명히 다른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민규 씨가 처음에 지영 씨를 배제한 부분은 어쨌건 이 사람이 방송인이구나 라고 생각한 부분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고 지영 씨의 진심을 보면서 계속 나를 선택하는 걸 보면서 지영 씨가 실제로 그런 사람이 아닐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영 씨에 대해서 더 마음을 열게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 그런데 그게 이수 씨에 대한 관심을 이길 정도는 아니었지. 물론 이게 그래서 한 1년짜리 숙소생활을 한다. 그러면 지영 씨에게 마음이 열릴 수도 있겠죠. 시간이 조금 더 더 지나면. 그런데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지영 씨를 배제해 놓은 부분에서 다시 마음이 열린 게 크지 않으니까 지금으로서는 이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리는 서울에서 하기로 한 게 되는 거죠. 민규 씨 입장에서는. 그런데 또 모르지. 또 와가지고 갑자기 마음이 설레면서 또 그렇게 될지도 모르죠. 다른 어떤 재밌는 거를 재밌는 상황이 나올지 모르죠. 마지막 하에서 어떤 대단한 반전이 나올지도 모르고. 지영은 본능대로 민규를 선택한다고. 그래요? 결혜와 지영. 결혜 씨는 어쨌건 지영 씨에게 완전히 꽂힌 상황이고 지영 씨 같은 분이 결혜 씨에게 마음을 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하고 자기 자신에게 자신감이 떨어졌을 시간이어서 제가 이 부분을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했을 그 시점에는 분명히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흐르니까 또 지영 씨가 결혜를 선택할 것처럼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중간에 후신 씨 한 표 후신 씨 민규 씨를 선택했을 때까지만 해도 저렇게 되는구나. 역시나 저렇게 짧은 시간 안에 지영 씨가 결혜 씨를 이성 후보군으로 올리기는 어렵겠지.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민규 씨가 후보에서 나가고 결국은 결혜 씨 밖에 어쨌든 지원 씨는 4등이니까. 그렇게 되는 게 가장 아름다운 결말을 보여줄 수 있는 선택지여서 결혜를 선택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게 꼭 선택 방송을 떠나서도 그래서 나를 저렇게 바라봐주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 그냥 그런 그런데 이게 시간이 길면 좀 애매하긴 해. 그런데 어쨌건 지영 씨 입장에서는 민규가 내가 아닌 게 확실해져 버렸고 후신 씨도 흔들리고 있고 그리고 내가 여기서 후신 씨를 택하는 것보다는 계속 지고지순했던 결혜 씨를 선택하는 게 그림상으로도 그리고 만약 정말로 내 삶을 위해서도 후신 씨는 즐겁고 좋은 대상이지만 그래도 완벽히 나에게 매달리는 결혜 씨가 조금 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았겠나. 그리고 결혜 씨는 가치가 높아졌죠. 주미 씨의 일편단심으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까 결혜 씨가 상당히 높은 후보군이 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지원 씨가 물론 이걸 가치가 아니에요. 인간적 가치는 아니야. 그런데 인기도로 봤을 땐 막판에 인기도가 가장 낮았던 게 누구예요? 지원 씨야. 왜냐하면 지민 씨가 지원 씨를 향한 마음이 후신 씨 쪽으로 돌아서는 것처럼 보였거든. 그러면 지영 씨 마음에 여기서 남자 인기 4등은 누구예요? 지원 씨야. 결혜 씨는 그보다 위야. 그렇기 때문에 지영 씨 마음에도 결혜 씨가 지원 씨보다 더 높은 거지. 반전커플 주미 지원? 주미 씨랑 지원 씨는 시간이 주어졌다면 잘 됐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동지 애가 그래 너만한 사람 없다. 약간 친구들끼리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마흔대에서도 사람 없으면 결혼하자. 약간 이런 느낌.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지원 씨는 주미 씨를 이성적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 주미 씨는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소장님은 지영이 방송상 몰표를 받기 위해서 여지를 준 거라고 생각하나요? 아니 근데 이거 목적까지는 모르겠지만 방송에 최선을 다해서 임했겠지. 지영 씨는 어쨌든 방송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했고 이게 실제 지영 씨는 술도 좋아하고 노는 것도 좋아하고 사람도 좋아하고 약간 이런 상처받는 거 두려워하고 약간 좀 의존적인 면도 있고 그런 그냥 평범하고 밝은 여성이었겠죠. 엄청 잘 노는 노는 여자 이게 아니라 그냥 좀 노는 것도 좋아하고 그렇잖아요.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인데 여기 나와가지고 약간 그런 우아한 매력 그리고 좀 오타쿠라는 스스로 표현을 하면서 약간 좀 생각이 깊고 좀 그런 쪽으로 이렇게 좀 옷을 입으려다 보니까 삐그덕 된 것 같아. 실제 지영 씨가 가진 매력은 저런 우아함이나 저런 것보다도 그냥 친근함 그리고 사람들과도 잘 놀고 어디서나 이렇게 잘 어울리려고 하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또 지영 씨의 매력이었을 텐데 여기서 이제 지영 씨는 좀 우아하고 생각이 깊고 그리고 뭔가 이런 자기만의 취미를 갖고 있는 약간 그렇게 스스로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근데 또 지영 씨가 뭐라 그래야 돼 막 치밀하게 막 그 안면 몰수하고 완전 겉으로 막 완전 다른 가면을 쓸 수 있는 정도로 그렇게 꼼꼼하고 또 막 여우 같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삐그덕 되는 거지.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지영 씨가 또 민규 씨에 대한 마음이 순수한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순수한 마음인데 기본적으로 지영 씨는 이렇게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것도 좋아하고 이러다 보니까 민규 씨가 봤을 때는 저건 선을 넘는데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군데군데 드러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제작진이 대본은 안 주지만 기본적인 방향성 은근 요구하지 않을까요? 아 그러면 진짜 시청자로서 살짝 좀 실망스러울 것 같아. 소속사가 있다고요? 오 그래요? 지영이 인기 많은 건 이쁜 여자가 플로팅하면 현실에서는 다 넘어감.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 근데 그게 보통 30대 중반에서 후반이 되면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 공주과 여자 나는 싫어하지. 나는 싫어할 수 있죠. 근데 그건 내 취향이니까. 근데 그 사람이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지영을 안 좋게 얘기하세요?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그런 면이 있다는 거지. 오히려 지금 너무 여론이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오히려 나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다른 면을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떻게 보면 지영 씨가 방송에서 임할 때 마음을 생각해보면 지영 씨 나름대로 잘해보려는 시도겠지. 지영이 좋아하는 민규가 못다한 이야기를 해보자 했는데 정말로 민규가 좋았다고 민규하고는 얘기해보기 전까지 자기 마음 지켜야 되지 않나요? 정말로 좋았다면? 민규가 나에게 정리하려는 시도인 걸 알고 있기 때문이지. 민규는 이수밖에 없다는 걸 실은 지영도 이미 알고 있어서 그럴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후신이는 왜 지영이랑 지민이 중에 갈팡질팡할까요? 여기에 나오는 캐릭터 중에서 캐릭터들 중에서 지민 씨 그 통통튀는 캐릭터를 가장 특별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은 일단 민규 씨죠. 근데 결혜 씨도 그걸 특별하게는 여겨요. 그런데 결혜 씨는 자기가 퍼주는 사람을 더 선호해요. 내가 그럴 때 더 좋으니까. 그래서 결혜 씨는 지민 씨의 그런 통통튀는 사람을 그렇게 막 선호하지 않지. 그리고 지원 씨는 대학교에서 그런 친구들 몇 년 전부터 많이 봤어. 그리고 후신 씨는 근데 그런 자유로운 세계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렇게 발상이 특이하고 이런 친구들을 많이 봐. 동생들로도 있어. 그러니까 이성적인 설레임보다는 동생으로서 귀엽게 느껴지는 마음도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그런데 지영 씨와의 관계에서 이게 어찌건 지영 씨가 의도했든 유지하지 않았든 많은 플러팅을 봤잖아요. 그러면서 지영 씨가 다른 사람을 향한 마음 그거를 또 내가 예를 들어서 타이밍을 다 벗어나서 나는 이 사람밖에 없다는 마음이 됐잖아요. 타이밍을 떠나서 나는 이 사람이겠구나 라는 생각 사랑에 빠졌잖아요. 사랑에 빠진 것 같은 짝사랑을 시작한 그 어떻게 보면 짝사랑 일종의 우울함, 외로움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후신 씨는 그 외로움이 일상적인 감정이잖아. 자기는 외로움 자체라고 했고 농담처럼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을 짝사랑하는 자기의 모습에 취했어. 지민은 통통 튀고 재밌는데 후신 씨가 익숙한 감정은 실은 이 사람이 밝고 재치있고 이런 걸 떠나서 후신 씨는 부정적인 감정이 디폴트로 깔려 있어요. 그게 굉장히 혼자 있을 때 우울해하고 혼자 있을 때 외로워하고 그거를 에너지로 삼아서 스트레스로 만들어가지고 그림으로 만드는 게 후신 씨야. 후신 씨가 지영 씨랑 얘기할 때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네가 왜 그림이 재밌는 줄 알아? 스트레스를 풀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내뿜기 때문이라고. 그거는 물론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하지만 그림이 꼭 스트레스를 분출하는 곳은 아니에요. 내가 행복할 때 그 행복을 기억으로 남기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는 사람도 있어. 하지만 후신 씨는 스트레스로 표현되는 부정적인 감정을 그림으로 표출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후신 씨는 기본적으로 혼자 있을 때 굉장히 우울하고 부정적인 감정에 쌓여있을 사람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그거에 한 숟가락 더 얹어주는 건 내가 지영이란 존재를 짝사랑하는 내 모습이라고. 그게 후신 씨는 너무 멋있는 거야. 스스로가. 그래서 거기에 취해버렸어. 이건 내 생각이에요. 완전히 내 생각. 그런 면에서 지민 씨가 후신 씨에게 줄 수 있는 메리트가 다른 발랄한 동생들을 만날 때 이상의 무언가가 좀 부족한 거지. 지영 씨를 만날 때는 지영 씨와의 관계는 후신 씨에게 에너지를 줘요. 민규 씨는 지민 씨와의 관계가 에너지를 줘. 내가 일상에서 그런 거를 완전히 겪지 않고 있거든. 그렇게 솔직하고 발랄한 게 나에게 에너지를 줘. 후신 씨에게는 달라. 후신 씨는 내가 슬프고 외롭고 그런 상황이 나에게 에너지를 줘. 거기다가 심지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래서 그 사람의 사랑을 응원하는 그 멋있음 마저 줘. 그러니까 거기에 취해버리는 거지. 그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후신 씨는 그 외로움이 디폴트 값이고 그 외로움에 취한 자신에게 한 숟가락을 얹어주는 지영 씨에게 더 마음이 가는 상황이 아닐까. 불안정 애착의 일정이죠. 후신 씨는 불안 애착일 가능성이 높고 민규 씨는 회피형 애착일 가능성이 좀 높죠. 막 심하진 않아도 방향성을 따지면 지영이 받아주면 마음이 좀 식으려나? 받아주면 마음이 식는 건 아니죠. 마음이 식진 않지. 근데 그때는 예를 들어서 진짜 연애 상황이 다치면 이 사람이 내 마음을 안 받아줄 때는 그 짝사랑하는 이 마음이 내 예술 작품에 쓰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원동력이 돼. 그래서 이 짝사랑 자체가 내 인생에서 우선순위가 돼요. 근데 사랑을 하게 되면 작품과 사랑 중에서 뭐가 우선순위야? 짝사랑은 작품에 활용되는 감정이었죠. 근데 사랑하게 되면 작품에 활용이 안 되잖아. 그러면 작품 활동이 우선이 돼버리지. 그래서 나도 모르게 더 어떤 작품 활동에 집중하게 되죠. 그러면 아닌데 이거는 마음으로 이겨낼 수 있겠지 얼마든지. 근데 이제 그런 예술 활동을 더 우선하게 되면서 상대의 입장에서는 조금 실망하는 순간도 있고 그러면서 서로가 더 절충을 하는 그런 과정을 겪겠죠. 근데 심리적으로는 또 그런 거를 겪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후신씨를 욕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도 저런 마음을 분명히 누군가의 우리 마음속에는 다 저런 마음들이 조금씩 있거든. 지영이 후신에게 한 말들에 꽂혀 넘어간 듯 이상형이니 오빠 같은 사람 원래 좋아한다. 1번 오빠였어. 뭐 그런 거?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분들이 다 워낙 매력적이어서 나를 좋아하는 것 같으면 마음이 설렐 것 같아. 마음이 당연히 설레지. 그러니까 힘들고 내 마음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그 와중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고 후신이 나무를 준 자신의 모습이 좋았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게 왜 좋았겠어? 지영이 날 좋아해서? 아니야.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 내가 이 정도까지 하는 내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지. 그런 어떻게 보면 내 모습의 아름다움과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이 다 시너지가 되면서 작품 활동의 에너지가 되는 거거든. 지영도 불안정 애착 같아 보이는데요. 지영 씨가 실은 불안 애착이 좀 있을 수 있죠. 혼자 있는 걸 상당히 두려워하고 좀 그렇죠. 조금 의존적인 면이 존재하고 그리고 뭔가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사랑받는 것 같으면 그거에 대해서 조금 힘들어할 수 있는 그런 면은 있죠. 지영 씨가 좋아하는 스타일? 누가 봐도 멋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나에게 내가 굉장히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하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캐릭터죠. 근데 어떤 사람을 내가 어떤 상황에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된다 생각하지 말고 안정적인 사람을 만든다고 생각해야 돼요. 안정적인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내가 그 사람이 맞춰보는 거지. 그러면 내가 회복이 되는 거니까. 지영 씨 완전 안정형인 줄 알았는데 반전이라고? 지영 씨는 천성에 착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 같아. 그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싶어 하지 않고 그리고 주변에 사람들을 더 두고 싶어 하는 거지. 어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 같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감정에 충실하고 감정에 본인을 맡기는 스타일입니다. 그렇죠. 감정에 충실하지. 근데 이제 그 감정에 충실했을 때 타인이 어떻게 생각할지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이 좀 좁다 보니까 나는 어장이 아니고 손성이 착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감정이 솔직한 좋은 사람인데 그걸로 이제 또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기는 것.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는 내가 피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어쨌든 지영 씨가 나쁜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착하고 좋은 사람인데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해석의 여지를 줄 수 있는 그런 말들을 할 때 아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구나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구나 뭐 그렇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생각하면 좋을 테니까 지원 씨한테도 네 자리가 있어 라는 표현도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번에 제사 나왔잖아요. 근데 그게 어쨌건 우리의 친구로서 네 자리는 있어지만 지원 씨가 그 얘기를 받아들이기에 뭐야 네 마음 안에 내 자리가 여전히 있다는 얘기야 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 후석 씨한테도 그런 비슷한 말을 했잖아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는 말을 했단 말이에요. 지영 씨는 그게 내가 민규에게 대한 마음이었다고 말을 했겠지 하지만 그 말이 후신 씨한테는 어떻게 들려요. 네가 최선을 다해봐라 내 마음이 어디로 갈지 모른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노력해봐라고 후신 씨는 해석할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그 해석의 여지에 대한 이해도는 적은 거죠. 그러면 지영 씨가 선한 사람 맞아요. 착한 사람이고 자기 감정에 충실한 사람이지. 그런데 지금 그러면 지원 씨와 후신 씨를 거절하기 위한 말이었어? 아니면 지원 씨와 후신 씨가 나를 선택하라고 하려는 시도였어? 만약 거절하려는 시도였다면 아니면 내 마음을 표현한 거였다면 이 사람들이 그 말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한 사고가 조금 부족한 거죠. 내 중심적으로 말을 한 거지. 그 말을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고 아니면 이 사람들이 그래도 나를 선택하도록 유도를 했다면 그건 뭐 방송에 충실하려는 목적이겠죠. 이 방송에서는 어쨌건 나는 최대한 좀 혼선을 줘야 되고 좋은 사람으로 남아야 그 방송을 위하는 거니까 어느 쪽도 지영 씨가 나쁜 사람인 건 아니겠죠. 그런데 첫 번째는 타인이 어떻게 이해할지 그런 경험이나 사고가 부족하다. 두 번째는 방송에 충실히 임하고 있다. 하지만 자기의 본심이 어떻게 전해질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건 이거는 뭐 나쁘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영 씨에 대해서 첫 번째는 착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험과 시야가 부족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방송에 충실히 임하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다. 어느 쪽이든 이거는 뭐 우리 입장에서 지영 씨가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지. 그래서 뭐 아무튼 각자가 판단할 수 있겠지만 내가 지영 씨를 나쁘게 보지 않는 건 진심이에요. 진심이에요. 그래서 첫 화 때도 실은 내가 지영 씨를 배제한 나라면 저기에서 배제한다라고 말을 했던 것도 지영 씨가 나빠서가 아니라 나라면 배제한다. 그리고 민규 씨 같은 캐릭터라면 배제할 것이다. 왜냐하면 민규 씨와 나의 비슷한 점은 관찰이거든. 그래서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관찰하고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로 뭐 이렇게 끝까지 그 판단을 가져가려고 하진 않지만 근데 그 판단으로서 나온 거는 최소한 둘 중에 하나지. 지금 현재 방송으로 충실하게 임하고 있거나 아니면 받는 것에 익숙한 사람이거나 그런 게 이제 첫 화에서 분석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민규 씨도 아마 분석이 됐을 거라고. 그래서 지영 씨를 처음에 배제해놨는데 지영 씨가 계속해서 자기에게 진심을 보이는 것 같으니 지영 씨의 아 내가 잘못 봤나? 라고 생각하지만 지영 씨에게 좀 마음을 열어야 되나? 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겠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그 지영 씨의 그런 말들을 좀 나중에 한번 디테일하게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시그널 하우스의 장소? 시그널 하우스라는 장소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그런 말은 있지. 맞아요. 맞아요. 굉장히 스트레스를 줄 수도 있고 도망갈 곳이 없잖아. 도망갈 곳이 없고 누군가는 숙소에 오래 머물고 누구는 예를 들어서 지원 씨는 당직이 9일이었는데 이건 뭐 의사를 너무 무리해서 데려다 놔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것 같기도 하고 주민규? 주민규는 가능성이 없죠. 주미 씨도 포기를 했고 민규 씨도 주민 씨를 편안하고 좋은 사람이라고는 보지만 약간 이성적으로 느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가 이제 이성으로 볼 때 각자가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외모 성향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조금 조금 다르게 보는 것 같아요. 지민이 정신이 건강한 건가요? 건강한 사람인데 아직은 좀 어린 것 같아요. 그런 압박에도 약하고 그리고 사람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트러블 오히려 좀 피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되게 세 보이지만 지민 씨는 여린 사람이지. 어떻게 보면 지민 씨가 가장 여린 면이 있지. 지영 씨 체력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영 씨가 진짜로 성실히 임했다니까 하트 시그널은 어땠건 이런 연애 소설 같은 그런 프로잖아요. 그런데 지영 씨는 되게 발랄하고 그리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그런 사람인데 이런 연애 소설 같은 데 프로에 나오니까 이게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미지 차이 때문에 우리가 불편하게 보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스킨십 같은 부분도 대학교 학생의 동아리 이렇게 MT 가가지고 농알 같은 거 하고 거기에서 같이 술 먹으면서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솔직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 그런데 이게 하트 시그널이라는 약간 연애 소설 안에서 나오니까 너무 과하다고 느껴지고 그런데 그게 지영 씨가 우아함으로 어떻게 보면 우아한 옷을 스스로가 입고 그렇게 좀 임하려고 했던 것과 실제 발랄하고 사람 좋아하는 지영 씨의 갭에 우리가 좀 불편하게 느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그렇다고 나쁜 건 아니지. 사람들이랑 또 잘 어울리고 그게 또 지영 씨의 장점이니까 지영이 욕먹는 건 제작진들 탓도 큰 것 같아요. 그래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지영 씨에게 포커스를 납치니까 굳이 이렇게 안 보여줘도 되는 부분들까지 또 보여주고 이러니까 지영 씨를 우리가 나쁘게 본다는 건 실은 하트 시그널을 우리가 재밌게 본 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영 씨가 가장 성실하게 임해줬잖아. 그리고 하트 시그널은 그 마음을 드러내면 안 되는 거고 또 어쨌건 그 하트 시그널을 또 보내야 되잖아. 그러면서 뭐가 우아하다는 건가요? 발랄하던데? 발랄한 근데 왜 사람들이 처음에 아나운서 같다고 표현을 많이 했잖아요. 밀가루 못 먹고 술도 못 마시고 그런 표현들 그러면 상상이 꼿꼿하게 하고 그리고 그렇게 자기가 이미지 메이킹을 했잖아요. 근데 막상 미역국 별로 안 좋아했잖아.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표현 자기가 이제 우아함을 표현하려고 했던 시도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제 발랄함이 분명히 있지. 그것보다 더 발랄하지. 더 밝은 사람이지 실제로는. 내 남친이나 남편 근처에 지영씨 같은 여자가 있으면? 아 그래요? 좀 불편할 수는 있겠네요. 근데 또 지영씨라고 뭐 아무한테나 그런 건 아니고 하트 시그널 내니까 또 그런 거고. 민규는 이수에게 다른 사람 선택하면 응원해줄 수 있냐고 왜 물어봤을까요? 그게 정말로 다른 사람을 선택하려고 했었던 걸까? 오히려 그런 부분들만 편집된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너무 민규랑 이수 장면이 없어. 밀가루 그러니까 그것도 좀 조심하려는 시도였겠죠. 실제로 막 그러니까 밀가루 알레르기가 난 적도 있었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누군가한테는 더 해줄 게 많은 사람으로서 결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을 신경 쓰게 되는데 민규씨 같은 사람은 아 피곤하구나 생각하고 손을 긋는 그게 이유가 될 수 있죠. 그렇죠. 하트 시그널 어장 치러 나가지 스쿤스쿠버 하러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 거기서 어쨌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거기에서 또 그 안에서 나도 누군가에게 또 시그널을 보내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걸 빵 터뜨리는 그게 이제 이 방송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 지영씨를 욕하면 안 되는 거지. 지영씨는 최선을 다해서 임했고 자기의 원래 모습과 좀 다른 모습이지만 그런 모습을 보이려고 애를 썼던 거고 그리고 그런 모습이 어차피 하트 시그널에 맞다고 판단을 한 거죠. 민규희수가 최종인데 이렇게 다 자른 건 지영서사에 이용하려고 민희수가 최종이 아님 둘 중에 어떻게 생각하냐고 민희수가 최종이 아니면 진짜로 반전이지. 정말 반전이지. 그러면 정말 어떻게 보면 흥미로운 그런 결말이 될 수도 있겠죠. 한편으로는 민규 지영에게 문자 준 적 한 번 있어요. 이번 14화는 민규 이수는 PPL 해주로 나왔다고 거의 그 장면하고 또 민규가 애매한 말 하는 거 한두 개 땄더라고요. 소장님 틀린 적 있어요? 많지. 사람은 원래 틀린 적 있고 애초에 맞으려고 하는 말 아니에요. 내가 예측을 하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이 현재 어떤 마음일 것이라는 걸 유출을 해보긴 하지. 그리고 예측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는 말 그대로 소설이지. 왜냐하면 인간의 의지가 있거든. 아무리 안 된다고 판단을 해도 그 안에서 이 사람들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면 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예측은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의 가설이지. 그 가설은 이 사람의 마음이 이럴 것이다 가설 세우고 단서를 모아서 현재 이럴 것이다 까진 되지. 그런데 여기에서 이게 미래의 예측으로 넘어가면 그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불확정한 부분들이 있지. 민규의 이세우에 대한 시그널을 그닥 못 봤음. 뭐 장면들을 다 잘랐으니까 많이 못 봤을 수 있겠죠. 결혜 씨는 정말 끈기가 있죠. 그런데 그 끈기에는 지영 씨의 노력도 있지. 지영 씨가 결혜 씨에게 계속 기회를 준 면도 있죠. 주미 씨가 결혜 씨에게 관심이 있다고 했을 때도 지영 씨는 결혜 씨에게 어떻게 보면 시그널을 보냈고 예를 들어서 이 하트 시그널에서 그 사람의 직장으로 혼자서 찾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원래 그렇게 데이트를 해?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하트 시그널 2 봤을 때 제가 하트 시그널 앞쪽만 보긴 했는데 그때 현우 씨의 식당으로 여자 출연자들이 다 같이 가거든요. 보통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렇게 혼자서 갔다는 건 실은 혼자서 가겠다고 하는 거 예를 들어서 후신 씨 그림보로도 가겠다고 하는 거 이런 것도 좀 관심의 표현으로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 공간으로 오겠다. 찾아오겠다. 그거는 다 같이 우리 오빠네 가봐도 돼요? 이렇게 하면서 우르르 가는 건 같이 갈 수도 있고 거기서 관심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데 나 니네 숙소 혼자 가본다. 이거는 물론 가능하지. 그런데 그건 방문 개념이 아니었잖아. 이게 지영 씨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남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긴 해. 제작진이 시켰을 수 있겠지. 그렇게 따지면 너무 제작진이 개입이 많다. 그러니까 후신 씨 그림 보겠다고 하는 거나 결혜 씨 카페 얘기를 계속 하는 것도 그리고 결혜 씨가 이렇게 물론 지영 씨 커피를 갖고 온 상황이긴 한데 그 상황에서 실은 그때 이수 씨랑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지영 씨가 그냥 와가지고 말을 자르고 자기가 딱 갖는 것도 실은 결혜에 관심을 유지를 하려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하트 시그널에서 충실하려고 하는 거지. 그게 결국 뭐 어떻게 보면 피필할 수도 있겠네요. 그치 그치 하긴 결혜 씨는 자기 카페가 보여줘야 되는 거고 남자분들 명심하세요. 한겨레처럼 끈깊게 도전했어요. 기회는 옵니다. 그 말은 맞아요. 근데 이제 그 기회가 오는 그런 과정이 이제 내가 예전에 소개를 해줘가지고 결국 결혼에 꼬리난 커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커플이 짝사랑을 한 5년 한 것 같아. 5년 정도 한 것 같아. 그 사이에 그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 만났다가 까이고 여성분이 그러다가 결국 그 자리를 계속 지키면서 결국 그 마음이 전달돼서 수많은 선물을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커플이 돼서 지금은 애 낳고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버텨야지. 요즘 스토킹법으로 잡혀가면 그 정도면 안 되지. 스토킹으로 잡혀가지 않을 정도로 괜찮은 정도 선을 유지하면서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도 기다려요. 근데 이게 아니야 비꼬한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오히려 시간이 걸리면 가능하긴 해. 근데 나는 이 하트 시간을 한 달 만에 가능할 거라고 생각 안 했죠. 아예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거든. 민규 씨 같은 태도가 특히나 이제 자기 마음을 잘 모르는 20대의 연애에서는 상당히 유효한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30대가 넘어가고 주변에 사람이 하나둘씩 없어지고 위기감을 느낄 때 돌아보면 이 사람이 여전히 있네. 그러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이제 보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요. 민규 씨와 지영 씨를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뭐 다양한 의견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하트 시간에 재미있을 수는 있겠네요. 민규는 술김에 아니 그 술김이랑 지민 씨에게 까이면서 시즌 2로 넘어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내가 이건 항상 하는 말이잖아. 상황이 주어지면 그 상황을 이기는 사람 없어요. 바람피는 사람 어떤 사람이야? 라고 물어보잖아요. 제가 대답하잖아요. 바람피는 상황에 가는 사람이라고. 바람피일 수 있는 공간에 가는 사람이지.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뭔가 나는 안 그럴 수 있어라고 말하는 사람은 바람피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민규 씨가 바람을 폈다 안 폈다 그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술자리 가고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이성을 지키면서 난 너가 아니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물론 민규 씨가 잘못했지. 그게 마음이 없는데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되지. 뭐 그렇죠. 그것도 썸이라면 썸이지. 썸인데 그러니까 와가지고 민규 씨의 태도가 그렇게 또 동굴로 도망가는 것 같은 표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딱 떼놓고 보면 지영 씨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이수에게 대하는 태도를 보면 이수 입장에서는 아 얘 지금 실수했구나 지금 후회하고 있구나 아 그리고 나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 나한테 그냥 여지 준 거 아니구나 우리가 그래서 위아넌이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이수 씨는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고 이수 씨는 그때 표정이 그거였잖아. 아 얘네 뭐하냐 약간 이런 느낌이었으니까 아니 관상으로 사람 보는 거는 진짜 위험한 거예요. 관상으로 보면 세상 사람 누가 사기꾼한테 당해. 그러면 그 정치인들이 뒤에서 왜 딴짓하겠어. 다 좋은 일 하지. 물론 내 의견도 편파적일 수 있겠지. 근데 뭐 관상으로 보고 외모로 보지 마요. 그걸로 결론을 내리지 마. 근데 물론 어느 정도 그 사람이 부정적인 표정을 많이 짓는다. 그러면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관상으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 다 결정을 내려버리면 굉장히 놓치는 게 많아요. 그럼 사기꾼들 착하게 생겼지. 착하게 생겼으니까 사기를 잘 치는 거야. 그리고 오히려 딱딱해 보이고 무서운 사람들은 남 잘 못 속여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경계하거든. 그래 범죄자들 인상 다 평범하잖아요. 응원하는 커플? 아니면 응원하는 커플은 없는데 그냥 민규 씨랑 이수 씨는 그냥 이미 커플이 된 것 같아요. 커플이 이미 된 것 같고 그리고 지영 씨가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결과적으로는 결혜 씨라면 지영 씨랑 결혜 씨도 될 수도 있겠죠. 사람 뭐로 봐요? 아니 관상 보지 말라고 그러면 뭐로 보냐고? 그 사람 말이랑 행동은 안 봐? 관상이 과학이야? 아 그래요? 그렇군요. 내가 과학자로서의 길을 지금 안 가고 있어서 관상을 안 보나? 그렇군요. 지민이가 중간에 민규로 만약 돌아왔으면 이수랑 지민이 중에 누구를 선택할 가능성이 컸을까요? 그 중간이 어느 시점이냐나 다른데 저는 민규 씨가 그래도 책임감이 되게 강한 사람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안 보이시겠죠?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그렇게 보여요. 왜냐하면 내가 어느 부분에서 느꼈냐면 물론 여러 가지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주민 씨가 혼자 설거지하고 있을 때 옆에서 졸면서도 설거지를 도우려고 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민규 씨는 최소한 해를 끼치지 않고 도우려고 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결혜 씨가 취한 날도 민규 씨가 뛰어가서 뭘 해. 그런 게 물론 방송 컨셉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보여지지 않는 곳에서 그런 노력을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책임감이 강해. 그렇게 안 보이지만 되게 막 자기 멋대로 할 것 같고 자유로운 영혼일 것 같은데 민규 씨가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다 보니까 한 번 이수 씨에게 내가 어떤 확신을 줬고 그 사람이랑 관계가 형성됐다고 생각하면 지민 씨의 마음이 나에게 와도 지민 씨에게 안 갈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아무리 마음이 끌리고 있어도 안 가지 않겠나. 그런데 모르죠. 이수 씨와 예를 들어서 가벼운 썸 정도였는데 지민 씨가 나에게 적극적으로 대시를 한다. 그러면 지민 씨한테 갈 수도 있겠지. 그런데 이제 가벼운 썸 그러니까 이게 민규 씨와 이수 씨가 너무 장면이 안 나와. 민규 씨가 이수 씨에게 어떤 확신을 줬는지 장면이 안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어떤 정도의 확신을 줄 수 있는 부분을 말했을 거라고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수 씨가 없는 말을 하는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있는 말을 안 할 수는 있어. 숨길 수는 있어. 그런데 없는 말을 지어내는 사람은 아닌데 그러면 분명히 뭔가를 했을 텐데 그게 뭔지 따라서 지민 씨가 왔을 때 돌아가느냐 안 돌아가냐 결정될 것 같아. 결혜 씨 눈빛 그런데 그 사람의 행동이나 다른 걸 같이 봐야지 그 사람의 눈빛만으로 뭘 판단하는 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건 나중에 이제 장면으로 봅시다. 남자답지 못하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 그런데 이제 남자답다는 거를 뭐를 규정하느냐. 남자다움이란 뭘까? 남자다움이란 자기 의지대로 딱 밀어붙이고 어떤 걸 쟁취하고 리더십 있고 다른 사람들을 딱 이렇게 이끄는 그럴 수도 있겠죠. 그거라면 실은 지원 씨가 가장 남자다운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 남성성을 가진 사람. 그런데 그 남성성이라는 게 꼭 이성적 매력으로 연결되냐? 그거는 누구나 선택했다는 거지. 리더하는 느낌 없어요. 그런데 리더하는 느낌이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지원 씨를 좋아하고 민규 씨를 못 좋아하겠죠. 그런데 뒤에서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하고 어떤 책임을 다하고 그리고 조용히 담엘한테 피해 안 주고 그런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또 민규 씨를 좋아할 수도 있겠지.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전혀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카리스마 이래도 굉장히 다양한 카리스마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유재석 씨가 카리스마가 없나? 유재석 씨 카리스마 있잖아요. 카리스마 넘치잖아. 사람들 배려하고 그런 딱 가면 아우라가 있다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딱 최민수 같은 사람이 카리스마 있다고 생각하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거지. 남자답다는 표현은 상당히 추상적인 면이 있는 것 같아. 그렇지. 육식남을 좋아하면 초식남은 남자를 안 보여. 그러니까 그건 개인적 취향의 문제라는 거지.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유튜브 채널에도 다른 분을 비난하거나 그런 댓글이 아니면 웬만하면 안 주워요. 나랑 의견이 다를 수 있지. 내가 뭐 다 맞나? 과학자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틀릴 수 있다는 거를 감안하고 말해야 돼요. 내가 과학자라기보다는 공학자지만 공학자든 과학자든 가설이지 확정이 아니라고. 그리고 어떤 게 확정이 돼도 어떤 새로운 이론이 나오면 항상 자기 이론은 엎어야 돼. 그리고 과학자는 그 과정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게 훨씬 많아요. 내 이론이 엎어진 것 자체도 논문이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아인슈타인이 양자역학 관련해서 싸움을 했다곤 해. 근데 어쨌든 자기 이론이 틀리는 것 자체는 당연한 거예요. 과학자는. 그래서 예측이 틀렸다는 거는 그건 인간으로서 당연한 거야.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분석을 하고 그런 거에 근거를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배워가는 거지. 뭐 관선 가지고 예측해놓고 역시나 저놈 저럴 줄 알았어. 이건 오히려 부정적 예언이야. 부정적 예언은 내 인생을 굉장히 불행하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죠. 남자다운 남자가 인기 많고 여자다운 여자가 인기 많은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럼 여자다운 여자는 뭐야? 여자다운 여자는 뭐지? 이쁜 여자? 그건 여자다운 여자가 아니잖아. 행동에 있는 거지. 행동과 그 사람의 생각에 있는 거지. 애교 많은 여자? 애교가 여성성인가? 애교가 없는 사람은 그럼 여자다운 여자가 아니야? 여기에 있는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되게 불쾌하게 생각할 것 같은데? 나는 애교가 없어도 되게 여자답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을 것 같은데? 그래. 성 역할을 고착시키지 말아야지. 그리고 그거는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여자니까 저런 부분이 매력 있고 저런 부분이 매력 있으니까 남자답다고 느껴질 수 있겠지. 그렇게 추상적으로 딱 규정해버리면 물론 우리가 그렇게 표현했을 때 생각이 나는 이미지들이 있을 수 있겠지. 그런데 그것도 남자다운 남자에 대한 정의가 각자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는 묵묵하게 조용히 자기 할 일을 하는 예를 들어서 민규 같은 사람을 남자답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유쾌하고 어느 상황이나 재치있게 상황을 이렇게 좀 잘 푸는 그런 구신 씨를 남자답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 누군가는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는 지원 씨가 남자답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 누군가는 자기 여자라면 모든 걸 최선을 다해서 그 여자에게 최선을 다하는 결혜 씨가 남자답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 그거를 어떻게 규정할 건데. 그거는 각자의 남자다움이야. 나 여자도 마찬가지지. 주민 씨처럼 책임감을 가지고 주변에 이렇게 뭔가 베풀 수 있고 그렇게 엄마 같은 그런 존재를 모성애 측면에서 여자답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지민 씨처럼 발랄하고 애교 많고 그런 부분 항상 그런 부분도 여자답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 이것도 말하기는 끝이 없는 거야. 이거는 각자 생각해도 다 나름대로 다 다른 거예요. 사랑에 빠지는 데 있어서 외모가 주는 영향은 얼마나 클까요. 민규 잘생겨서 지영이가 좋아하는 것 같은데 아니 뭐 외모가 주는 영향을 뭐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근데 이제 장기적 연애 의 관점으로는 그 1위가 외모는 아니었어. 장기적 연애를 하게 만드는 장기적으로 사랑하게 만드는 1위는 의외로 유머감각이었습니다. 대화의 대화 이런 거 제 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외모 크죠. 누군가한텐 크겠지.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외모로 규정을 해버리면 이게 외모는 내가 생각하는 외모가 있고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외모가 있다 보니까 아 저 사람은 저런 외모를 좋아할 수 있겠다. 그렇게까지 나올 수 있겠지. 근데 이제 그게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니까 남도도 저 사람을 좋아할 거야.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지. 어떤 거에 어떤 요소인지는 그 플로팅 제가 짧은 강의 같은 거 올렸거든요. 그걸 한번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옷이나 스타일링으로도 그 사람의 취향과 성격 아 볼 수 있죠. 볼 수 있지. 근데 거기에서 예를 들면 조금 튀는 부분이 그 사람을 더 설명하기도 해요. 그 사람이 굉장히 잘 꾸몄는데 어느 한 부분에서 전혀 다른 스타일로 꾸몄다. 그 부분에 그 사람을 설명하는 요소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누가 봐도 잘생긴 사람이 누가 봐도라는 걸 어떻게 알 건데. 누가 봐도라는 걸 어떻게 알아. 지구인 투표했어요? 80억 표를 받은 거야? 물론 누가 봐도라는 표현을 할 수는 있죠. 근데 누가 봐도라는 단어는 객관적인 것 같지만 실은 가장 주관적인 단어지. 나는 잘생겼다고 생각할 수 있지. 나는 내 생각에는 누가 봐도 잘생겼다고 생각할 수 있지. 그러니까 차원우도 지금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근데 어떤 사람은 선이 얕다고 싫어할 수도 있겠지. 차원우 강동원은 좋아할 수 있겠지.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속내를 알 수 없고 솔직하지 않아 보인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거는 본인들 생각이고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후신 씨 같이 선이 더 굵고 남자다운 이런 외모를 더 잘생겼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 80억 가능?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또 그래요. 그럴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게 누가 봐도라고 규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제 어느 정도 외모는 어느 정도 선이 넘어가면 그 외모가 더 잘났다고 그 사람을 사귀지 않아요. 어느 정도 선이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외모 말고 다른 걸 보지. 그래서 내가 이 선까지는 외모가 그러니까 외모는 결국 예선이에요. 예선에서 외모가 안 되면 안 사귀지. 내가 추구하는 외모가 아니면 안 만나지. 그게 넘어가면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더 잘생겼다 이걸로 사귀지는 않아요. 물론 그게 넘사벽으로 엄청나게 차이가 있으면 뭐 몰라도 그럼 네 명 다 잘생겼지. 다 잘생겼고 다 미녀들이고 그렇죠. 외모는 예선이지. 예선에서 통과하면 거기서는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과 대화가 좀 되느냐 이 사람과 나와 어떤 다른 현실적인 부분이 있느냐 그렇게 되는 거지. 입국하시냐고? 아니 그렇진 않죠. 예선이라는 말이 걸린다고. 그러니까 외모가 안 되면 안 사귀는 거지. 외모가 더 잘났다고 사귀지는 않는다고. 그럼 누가 봐도 이쁜이라는 표현은 그거는 너무 주관적인 말이야. 이게 누가 봐도 라는 표현이 객관적인 언어냐 주관적인 언어냐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예전에 강의 때 한 학생이 물어봐가지고 누가 봐도 라는 표현은 그 말 자체는 누가 봐도 그럴 것 같으니까 객관적인 말 같지만 실은 내 기준에 누가 봐도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주관적인 표현이에요. 그럼 그걸 가지고 하트 시그널에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야. 후신이가 가장 매력적인 외모인데 이것도 그래 어떤 분은 후신인지 이쁘다 그러고 어떤 분은 아까 누가 있었어. 강혜상도 나온 것 같은데 강혜상이 아니라 그 누구죠? 손석구 아까 손석구 여기 있다. 손석구가 짱 이랬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범죄 도시만 본 사람은 손석구 외모가 물론 잘생겼지. 하지만 이제 무섭게 느껴질 수 있고 그럼 여기서도 지금 벌써 다 갈래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손석구 외모를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차은우 외모가 생각보다 이렇게 호감이 안 갈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벌써 여기서도 누가 봐도가 아닌데 벌써 여기도 지금 차은우보다 손석구인데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뭐 이상한 사람이야? 뭐 여기서도 지금 차은우가 그닥이라는 사람도 있고 여자는 본능적으로 덩치 크고 강한 사람에게 끌려합니다. 이게 여자의 종특입니다. 약하기 때문에 남자에게 의존적이고 남자를 보핀하는 게 본성입니다. 남자를 보핀하는 게 거기서 여자다움이 나옵니다. 여자다움은 여리여리하면서 조신하면서 남자를 보핀하는 곳에서 여자다움이 나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남자다움은 강함과 리더십 있는 큰 피지컬 이걸 인정해야죠. 아 그래요? 그러면 요즘에 아이돌들은 남자답지 않네? 남자답지 않은 사람이 굉장히 많겠네? 굉장히 고정관념이 있네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이돌들이 굉장히 오열하겠네. 그러면 이제 여리여리하고 이러면 요즘에 이제 약간 몸 키우고 이렇게 바디 프로필 찍는 그런 분들은 여자답지 않네 다. 아이돌들하고 바디 프로필 찍는 여성분들은 근육질이고 막 이런데 다 여성스럽지 않은 사람들이네요. 큰일 났네요. 요즘 어떡하지? 그래서 결혼율이 떨어지는 건가? 그럼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왜 민규가 연애를 별로 안 해본 성격이 있는가? 민규가 연애 별로 안 해본 성격이 아닌데 연애를 많이 해본 성격인데 오히려 연애를 많이 했다기보다는 어쨌든 연애할 만큼 했고 그 안에서도 많은 걸 느낀 사람이죠. 민규 씨는 연애 나이로만 따지면 오히려 나이가 좀 있는 사람이지 연애 경험이 여자는 본능적으로 덩치 크고 강한 남자에게 끌려야 합니다. 아 그래요? 지적인 사람한테 안 끌리나? 실은 그거는 이제 제가 조금 드릴 수 있는 말이 어떤 사회적인 경험을 덜 하고 그 조금 더 물리적인 세계에 가까운 사람은 그 말이 좀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좀 어떤 사회 경험 없고 조금 물리적인 사회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좀 덩치 큰 사람을 옆에 두는 경우는 많은 것 같아. 그럴 수는 있지. 근데 그거는 상당히 동물적인 관점이지. 왜냐하면 지금 사회에서의 힘은 물리적인 관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지적인 사람 좋아하는 사람 되게 많아. 대화에서 섹시한 사람도 많고 남자, 년자들 목소리가 섹시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섹시함이 있지. 그건 실은 너무 원시적인 개념이야. 덩치만을 바라보는 건 그건 내가 예를 들어서 말 그대로 언제 누구한테 맞을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에 살고 있는 일종의 불안의 착? 혹은 아니면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은 그런 사람을 택해요. 그래서 실은 이거는 다른 방송에도 말했지만 화륙에 계신 분들이 덩치 큰 못생겼지만 외모를 떠나서 덩치 큰 그런 사람이 곁에 두잖아요. 그런 부분들의 커플이 상대적으로 많은 이유가 아무래도 좀 물리적이고 항상 위협받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런 성향이 더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실은 그런 관점은 너무 원시적인 관점인데? 그래서 위트 있고 재치 있는 사람이 섹시하다고 느낄 수 없죠. 그런 여유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매술로에서도 안정이 안 돼 있으니까 내가 안정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으니까 어떤 남자를 만나야 돼? 물리적으로 나를 안전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돼. 이 사람이 나를 물리적으로 어떤 위해를 가하더라도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보호해 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어떤 원시적인 관점에 머물러 있는 거야. 그래서 원시적인 관점에서 덩치 큰 사람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주변이 다 갖춰졌어. 이번에 나는 솔로 옥순 씨 어때요? 다 갖춰진 상태잖아. 그러니까 칭찬해 주고 지적인 사람을 추구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바로 전기수. 결혼하신 분. 그분은 광수 씨가 덩치가 커서 결혼했나? 아니에요. 그분은 자기가 결핍이 뭐야? 내가 다 이뤘지만 내가 어쨌건 좀 사회적으로 지적으로 성공한 사람을 원했지. 광수 씨 바로 꽂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그 덩치가 있는 건 말 그대로 매술로 욕구에서 안전의 욕구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런 거에 나도 모르게 끌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요즘에는 그런 상황에서 이미 안전이 확보가 된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런 뭔가 원시적인 관점으로 이성관을 바라보는 건 상당히 위험한데? 그러면 내가 덩치가 크지 않은 사람을 만났을 때 상당히 상당히 그러면 좀 그렇겠네. 그런 원시적인 관점에서 좀 벗어나야 돼요. 그러면 그래서 내가 참 이런 거 할 때도 참 안타까운 게 뭐 나는 못생겨서 안 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렇지 않아. 인간의 매력은 다양해. 그리고 현대에는 더 다양해졌어. 아무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하나의 또 가설이지. 그러니까 내가 안전 욕구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런 사람에게 좀 더 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어떤 부분에서 확보가 되면 그다음부터는 내 결핍을 채워주길 바라겠지. 상대를 통해서. 근데 또 그것까지도 확보가 됐으면 이 사람과 나를 통해서 뭔가를 이룰 수 있는 걸 추구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전혀 안 돼 있고 내가 물리적으로 불안한 상황. 그게 어떻게 보면 정확히 원시대의 경우였었고 지금은 실은 여러 가지 욕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개인마다. 그리고 부모가 나에게 또 주입한 일종의 여러 가지 초자들이 존재할 거라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다 무시하고 말 그대로 안전의 욕구가 형성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말 그대로 그런 원시대의 정서를 가지고 끌어와서 남자다움, 여자다움을 갈라버리면 나머지 그거 이외에 다른 남자다움과 여자다움을 가진 사람들은 정의가 안 되는 거지. 물론 그것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지. 하지만 그거가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건 내 생각이에요. 그런데 또 전부 모든 사람이 다 덩치 큰 사람을 좋아할 수도 있겠지. 모든 여자들이. 그리고 모든 남자들이 또 여리하리하고 그런 사람을 좋아할 수도 있겠죠. 나 빼고. 나는 개인적으로 조금 터미네이터 2를 인상적으로 봐서 그런지 약간 근육질이고 좀 강하면서 조금 차가운 인상의 여성을 굉장히 좀 저는 매력적이라고 느끼거든요. 뭐 이건 내 생각이겠지. 뭐 하여튼 그렇죠. 남자다움에 대한 기준이? 기준은 주입돼 있지. 그런데 그거를 노우려고 애를 쓰는 거지. 신민규를 좋아하는 분. 그런데 어떤 결핍 때문에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꼭 결핍 때문에 또 좋아하는 것만은 아니니까. 이 연애에 있어서 어떤 결핍과 이런 부분은 진짜 월요일 상담을 꼭 오십시오. 월요일 상담에 오시면 진짜 왜 사랑에 빠지는가에 대한 주제로 정말로 많은 얘기를 들려드려요. 지영 씨는 승부욕 아닌가요? 방송을 열심히 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겠죠. 지영 씨가 14화에서 결핍 씨에게 보낸 눈빛이나 멋있다 이런 말은 약간 보여주시기였을까요? 전 진심인 줄 알았는데 그 부분은 진심이었을 때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아까 주민규 가능성에 대해서 민규가 주미한테 외적으로 끌리지 않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 그럼 1차 외모, 2차 대화라는 기준에서 주미가 1차 탈락인가요? 뭐 좀 냉정하게 말하자면 좀 그렇지 않았을까요? 민규는 인기녀보단 자기만 바라보고 대시하는 모델 스타일 좋아하는 듯. 그런 부분은 있죠. 민규 씨는 어떤 인기가 많은 사람을 굳이 선호하지 않아요. 그리고 인기를 즐기는 사람도 선호하지 않아. 그게 좀 차라리 차갑더라도 그냥 다른 사람에게 확실하게 선을 긋는 사람 매일도 나를 좋아한다고 했으면 그거를 내가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을 좋아하지 나를 좋아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어떤 여지를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은 보지 않죠. 그게 이제 처음에 느꼈던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만 바라보는 부분은 포함되죠. 인기가 많아도 상관없지만 그 인기를 어떻게 대하느냐는 상관이 있을 거예요. 근데 왜 지영님이 인기인 거냐고? 지영님 예쁘고 다른 사람들도 다 잘하잖아요. 좋은 모습을 남기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니까 인기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민규 씨에게는 오해라면 오해고 배제가 된 그런 부분이 있고 주미는 지원이한테 동생이라고 선 안 긋고 여지만 좀 줬어도 분량 많았을 텐데 지원 씨랑 조금 케미가 좀 됐으면 그랬을지 모르는데 주미 씨는 지원 씨가 너무 동생 같아 보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미 씨가 느끼기에 지원 씨는 조금 흔한 남자 흔한 남자니까.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다른 데서 느끼기에는 안은하게 느꼈을 수 있는데 주미 씨 주변에는 지원 씨같이 살아왔고 지원 씨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진짜 많을 거잖아요. 항상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온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또 동생들도 계속 돌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원 씨가 그렇게 특별하게 느껴지진 않았을 것 같아요. 결의같이 다른 삶을 살아본 사람이 주미 씨는 굉장히 어떤 로망이 있다고 느껴지는 거지. 어쨌든 지원 씨에게는 어떤 큰 호기심이 들거나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챙겨주고 싶은 동생이라고까지는 느껴질 수도 있겠지. 근데 확실히 그 부분은 좀 아쉽다면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지원 씨랑 주미 씨 사이에 뭔가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조금 덩미로운 일들이 있었을 텐데 주미 씨가 워낙 첫 부분부터 지원 씨는 그냥 아예 남자로 안 봐버리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민규가 마지막에 선택을 지형으로 한다면 그 심리도 이해되냐고? 안 돼요. 만약 그렇다면 내가 놓친 부분이 너무 많겠죠? 그러면 내가 기존에 세웠던 가설들을 다 뒤집고 다른 부분들을 가지고 다시 봐야겠죠? 또 사람 마음이란 건 근데 또 모르니까 그래 출연자들 욕하지 마요. 출연자들 다 열심히 우리를 위해서 하트 시그널을 만든 분들인데 왜 그러면 안 되지? 그래 지영 씨도 편지 피해자일지도 모르고 그럼 지영 씨도 근데 여기에서는 이런 이미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하트 시그널은 연애 소설 같은 프로예요. 막 이러면서 지영 씨도 자기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여기 나오니까 그만큼 또 힘든 거지. 하트 시그널 씨가 너무 느끼하다고? 좀 그래.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 너무 진지한 부분만 남겨놓고 마지막에 막 서로의 사랑을 응원하니 아니면 또 슬픔 막 이렇게 되니까 하트 시그널 자체의 클라이막스인 건 알겠는데 우리가 또 그런 모습만 보고 싶어하는 건 또 아니잖아요. 또 실제로 사랑이 또 그렇게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에버랜드에서 이수가 지영에게 했던 모습? 이수 씨는 지영 씨가 답답한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왜 저러나 싶기도 하고 민규가 나랑 어느 정도 얘기가 됐는데 왜 저렇게까지 하나? 좀 충분히 알아들을 때도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을 것 같아요. 이수 씨는. 그리고 뒤에서 두 사람이 이렇게 딴 데로 빠졌을 때도 실은 왜 기다리지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걔네들께 갔지 않았을까? 그래서 둘 둘 가도 되잖아. 굳이 거기서 네 명이 같이 다녀야 돼? 이수 씨의 생각은 그렇겠죠? 쟤는 왜 기다리고 있지? 그거지 않았을까요? 민규 씨도 이수 씨랑 둘이서 데이트를 하고 싶기도 했었을 텐데 지영 씨는 얼굴도 예쁘고 착하고 무엇보다 남자가 느끼게 인정해 주고 뭐라도 된 것 마냥 으쓱하게 해주는 매력이 있으니 남자들이 그렇게 좋아한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영 씨가 확실히 그 사람 앞에서 그 사람 자존감을 확 올려주는 그런 얘기를 참 잘하거든요. 응원도 잘해주고 너의 인생 예를 들어서 지원 씨한테도 너의 인생을 어떻게 될지 안다. 나는 너 같은 스타일을 원래 좋아한다. 우신 씨한테도 나의 외모 1순위는 너였다. 그리고 너의 그림 꼭 보고 싶다. 칭찬하고 항상 이렇게 알려달라고 하고 이 사람의 자존감을 막 올려주는 그런 것들이 남자들한테 굉장히 좋은 느낌을 줄 수 있겠죠. 그런데 민규가 보기에 저게 누구에게나 저러는 게 민규 씨는 지영 씨를 배제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겠지. 그게 이제 결혜 씨 같은 분은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딱 꽂혔었는데 그때 이수 씨와 지영 씨 그리고 결혜 씨 지원 씨 이렇게 넷이 있을 때 이수 씨가 민규 씨에 대해서 그 사람은 나랑 이미 형성이 됐다고 이렇게 약간 도발하거든요. 그때 지영 씨가 그거에 대해서 약간 도발 도발이라고 봐야 되나 그러니까 거기에 말리면서 결혜 씨에 대한 마음이 없는 것처럼 또 결혜 씨에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지원 씨는 안 듣고 싶었지만 결혜 씨가 듣고 싶어 했으니까 그러면서 결혜 씨가 굉장히 충격을 먹는 상황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지영 씨에게 장점이죠. 그 사람에게 자존감을 올려주고 그 사람을 응원하고 그런데 이제 그 느끼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결혜 씨 같은 사람은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또 이해를 해버렸다가 이수 씨가 이제 그 상황에서 나는 나 완전 민규 씨야 너는 누구니? 이렇게 돼버리니까 거기서 지고 싶지 않으니까 나도 민규인데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니까 결혜 씨는 충격을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물론 또 지영 씨가 또 잘하잖아요. 나중에 또 1대1로 만나가지고 카페도 가고 그리고 지원 씨도 둘이 만나서 네 자리에 있다 이렇게 되면서 그게 또 이제 지영 씨의 노력이지. 그 과정에서 지영 씨는 지영 씨대로 힘들지. 또 힘들고 노력하는 거지 지영 씨도 그게 어느 정도 선까지 지켜야 될지 힘들 수 있을 거고 결국 지영이 여지지우는 거에 착각했던 거네요. 거래가 아니 근데 그게 뭐 결과적으로 지영 씨랑 결혜 씨가 잘 된다면 뭐 결혜 씨가 노력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 것도 사실이니까 그게 좋은 결과일 수도 있겠죠. 결혜가 40대 아저씨 같아요? 그래? 결혜 씨는 오히려 좀 어리지 않나? 하는 건 호신 씨는 우울이 디폴트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런 사람은 짝사랑이니 행복한 사랑에서 만족을 못 얻을까요? 만족을 만족을 결과적으로는 얻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얻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제 자기도 모르게 어떤 그런 불안정한 상황을 좀 만들어내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특히 이제 어린 경우에 이제 나이가 들면 이제 그런 걸 이겨내죠. 아 민규가 이수 안 좋아해요? 어 그래요? 성향이 안 맞아? 왜? 성향 괜찮게 맞는데? 민규 씨랑 이수 씨랑 민규 씨는 뭔가 좀 차분하고 이수 씨는 투명하고 이래가지고 결혜는 왜 굳은 표정이 지영 씨 앞에서 자꾸 나오는 걸까요? 그럼 긴장해서 그러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나를 진짜 좋아하지 않나서 않는 건 아닐까라는 두려움도 분명히 있겠지. 조금 더 여유로워야 돼. 결혜 씨는 좀 더 여유롭게 대하면 훨씬 더 매력적일 텐데 너무 긴장해 있고 뚝딱 돼. 결혜랑 이수 첫 데이트 때 동맹맺음 서로 관심없음 이수는 내가 관심없으면 그렇게 딱 선을 긋잖아요. 물론 뭐 결혜도 확실히 선을 긋지만 그런 부분이 민규 씨가 어떻게든 건네 건네 들을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이 이수에 대해서 좋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죠. 이수가 자꾸 민규의 마음을 물어보는 건 민규 마음을 몰라서 그런 건가요? 그건 아니고 민규 씨가 어쨌건 지민 씨를 좋아했다는 걸 알잖아요. 그리고 그 부분을 인정하고 들어간다고 이수 씨는. 그래서 이 사람이 지민을 좋아했구나. 그래. 그랬지. 이제부터는 좀 나를 좋아해 주지 않겠니? 라는 게 이수 씨의 어쨌건 질문의 목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상대 마음을 자꾸 물어보면 좋지 않은데 그런데 민규 씨가 어떻게든 자꾸 말을 얘기를 안 하는 부분도 있고 지민이라는 존재가 있었으니까 지영 씨는 지민에 대한 부분을 잘 모르는 건지 그 부분을 조금 배제하는 것 같아. 민규가 지민만큼 이수를 좋아하는 느낌은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영에게 내줄 주고 그렇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민에게서 느끼는 것만큼 내게 울림을 주는 그런 설렘을 주는 뭔가 이렇게 무채색이었던 세상이 갑자기 색채를 딱 있다고 느껴지는 그런 느낌까지는 못 받았을 수 있죠. 이수 씨한테. 그런데 그래도 이수 씨를 보면서 아 투명하고 적극적이고 그런 사람이구나. 수동 공격 안 하고 내 마음도 잘 알아주고 그리고 나 좋다는 거 다른 사람에게 대하는 걸 보니 진심인 것 같다. 확실하게 드러나게 해주는구나. 감사하다. 그렇게 느낄 수는 있지. 그런데 민규 씨가 지영 씨를 보면 조금 오해 아닌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자꾸 생기죠. 지영 씨는 아무래도 결혜 씨도 그렇고 다들 확신을 얻었다고 하니까 민규 씨가 느끼기에는 약간 지영 씨에게 어떤 마음이 자꾸 안 가려고 하는 부분은 있겠지. 다들 보는 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민규 씨는 이 사람이 나에게 확신을 주지 않으면 민규 씨는 그 사람에게 확신을 갖지 않아. 그러니까 지영 씨는 착하고 좋은 사람이지. 그런데 민규 씨가 느끼기에.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럴 때 경쟁 심리를 가져. 예를 들어서 지원 씨는 지영 씨의 그런 걸 보고 다른 사람을 이기고 싶어 해. 그래서 거기에서 투쟁 본능을 더 불러오죠. 그런데 결혜 씨는 또 이 사람에게 내가 막 헌신을 해주면서 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 그것이 나의 역할이라고 생각해. 민규 씨는. 아니야. 민규 씨는 이 사람이 나한테 확신을 안 줘? 그러면 굳이 이렇게 되는 거야. 확신을 안 줄 것 같아? 그러면 애초에 발을 디디지도 않아. 그게 처타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한테는 질투 작전을 쓰면 효과적이고 어떤 사람한테 질투 작전을 쓰면 그날로 끝이거든요. 지영 씨가 그런다는 건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남자의 생각 자체도 다른 거야. 그러니까 그런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존재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뭔가 나에 대한 확신이 없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경쟁 이기기 위해서 지원 씨 같은 사람은 막 돌진하지. 더 돌진하지. 결혜 씨는 내가 더 해야 되겠구나. 더 원신하지. 민규 씨는 발 빼버려. 그래서 오히려 지영 씨의 그런 태도에서 다른 사람들의 이런 마음의 온도 차가 확 드러나는 거예요. 너무 지영만 방송하는 것처럼 몰아가는 듯. 아니야, 아니야. 다른 사람 방송하는데 이거 오히려 지영 씨를 옹호해 주는 말인데 지영 씨가 방송을 해야 됐기 때문에 저런 부분에 있어서 저렇게까지 선을 좀 조절을 한 거다라는 거지. 이게 오히려 방송이기 때문에 지영 씨가 노력했던 결과라고 오히려 이해를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나는 민규라는 사람만 좋아해. 그런데 다른 데 가서 네 자리 여기 있다고 하고 1순위 너였다고 하고 여기서 여기서 머리 기대고 그러면 본인이 민규 씨가 그걸 봤을 때 이 사람의 마음을 믿을 수 있을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방송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는 거지. 오히려 이걸 완전히 방송을 배제하고 보면 민규 씨 입장에서는 지영 씨를 선택하지 않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걸 만약 전부를 다 본다고 하면? 이게 편든다고 할지 안티라고 생각할지 그건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고 오히려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이게 어쨌든 방송이니까. 그러니까 민규 씨가 지영 씨를 조금 거리를 두는 이유는 그런 요소들이 계속 쌓이는 거죠. 계속 쌓이면서 처음에 봤던 인상이 맞구나라고 했다가 이 사람이 정말 계속 나를 뽑았다고? 왜? 이 사람이 그럴 리 없는데? 라고 생각해서 지영 씨에게 너의 새로운 면을 발견했다. 좀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면 민규 씨가 어느 정도 지영 씨도 좀 마음을 열어두고 보자라고 했을 수 있겠지. 1화 때 슬리퍼 양파에 꽂혀서 지영로 탈출한 거라 신기해서 물어봅니다. 아 그래요? 아 그래 그렇다니까 슬리퍼 양파 딱 꽂히면 거기에서 이제 바로 선긋는 사람들 많아요. 생각보다. 그런데 이제 누군가는 다른 걸 보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면접 보러 가면 조심해야 돼. 사소한 것까지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그런 거 하나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거든. 어른들은 나도 물론 나는 애매하지. 어른이라면 어른이고 또 그분들에 비하면 훨씬 부족하지만 되게 그런 사소한 자세나 이런 말투에서 나오는 것들로 그 사람의 생각이나 이런 걸 읽는 경우가 있거든요. 주민은 결혜의 어떤 모습의 매력을 느끼는 건가요? 민규 대신 차선으로 선택한 건지 아니면 결혜에게 더 매력을 느낀 건지 궁금합니다. 민규는 일단 외모가 매력적이고 그리고 그런 차분한 태도나 여유 있는 태도가 매력적이라고 느꼈는데 결혜한테는 연민이 가거든. 결혜의 삶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주미가 보기에 결혜의 삶은 되게 낭만적이거든요. 자기의 꿈을 쫓아서 세계 챔피언도 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커피라는 게 주미가 생각했던 삶에서는 바깥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미는 뭔가 자기의 꿈을 위해서 낭만적으로 살면서 그거에 최선을 다해온 사람 현실적으로 어떻게 저렇게 살았지라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와 다름이 낭만적으로 보이고 한편으로는 연민도 가고 약간 또 존경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더 결혜한테 애착이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민규는 그런 여유로움이나 외모적으로 풍겨나오는 그런 부분이 매력적으로 느껴졌겠지만 이건 어쨌건 연민이 가는 대상은 아니거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미 씨가 결혜 씨가 차선은 아닌 것 같아. 시간이 지날수록 결국 결혜 씨를 더 좋아하게 됐을 거고 그러니까 완전히 펼쳐놓고 두 사람과 양쪽에서 소개팅을 하고 두 명을 다 썸을 타고 있었다면 결과적으로 결혜 씨를 선택했을 거라고 봐요. 주미 씨가. 둘 다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해도 시간이 지날수록. 왜냐하면 주미 씨는 그런 챙겨주고 그런 연민의 대상을 외면하지 못하거든. 주미 씨의 성격은. 그런데 민규 씨도 책임감 있고 이런 사람이라는 걸 알아봐서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지만 그래도 결혜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건 내 생각이지 뭐. 이런 일도 아니고. 결혜 좋은데 20대에겐 인기가 없군. 20대에는 결혜 같은 사람들이 많거든. 그런데 30, 40대에는 결혜 같은 사람이 참 없지. 그래서 결혜 씨가 어떻게 보면 좀 특이한 면이 있다는 게 그 부분이죠. 보통은 30대 후반, 40대가 넘어가면 민규 씨 같은 태도를 더 많이 가져요. 연애에 있어서. 결혜 씨의 나이에 결혜 씨 같은 태도를 갖는 거는 실은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지. 주미의 1픽이 민규였어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결국은 결혜 씨에게 마음이 갔을 것 같아요. 결혜 술 먹으면 바뀌는데 이런 사람들은 결핍이 많은 건가요? 결핍이 많은 건 아니지. 평소에 조심을 많이 하면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해요. 평소에 자기 자신. 그런데 아무래도 그럴 수 있지. 평소에 조심하려고 하고 매너 있게 행동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평소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런데 그러기에는 결혜 씨가 그렇게 많이 변하나?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술에 약한 정도 아닐까? 농담을 잘하고 밝은 사람 중에 상처를 숨기는 사람이 생각보다 은근 많은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정확히 후신 씨 좀 그런 것 같고 지민 씨도 조금 그런 성향이 좀 있죠. 주민은 처음부터 결혜가 눈에 들어왔죠. 어, 맞아요. 그러니까 민규 씨도 눈에 들어왔어요. 눈에 안 들어온 건 아닌데. 둘 다 들어왔는데 점점 결혜 씨의 어떤 성향이나 이런 걸 보면서 더 연민을 느끼게 됐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영 결혜 최근하는 손우산 안 말리는 거 이해가세요? 일반적인 여자라면 민망해서라도 하지 말라고 할 텐데. 아니, 그런데 지영 씨는 원래 그런데? 1화 때 슬리퍼에서 이미 그런 사람인 건 나왔는데. 뭔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망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는 같은 맥락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결혜 씨가 그걸 손우산을 해주면서 행복했겠어요? 아니면 속으로 지영 씨를 욕했겠어요? 결혜 씨는 행복했지. 후신 씨는 어떤 농담하면서 자기 옷을 벗어줬거나 아니면 어디 들어갈래? 아니면 뛰려? 아니면 그렇게 했겠죠. 농담처럼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이게 내가 연인이 아닌 상태에서 손우산까지 하는 거는 조금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걸 행복하게 생각해. 그런데 그걸 또 어떤 사람은 민망해하거나 아니면 서로 받쳐준다거나. 그런데 서로 받쳐주면 너무 연인 같지? 거기 그리고 캐리어도 있었는데 다른 걸 꺼내도 되잖아. 그런데 손우산은 너무 내가 의뢰 위치로 가는 거잖아. 그런데 그게 또 결혜 씨 입장에서는 행복이니까. 농백은 행복일 수 있으니까. 그게 두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는 잘 맞네요. 생각해 보니까. 그런데 애초에 나는 나 같으면 그걸 해달라고 하면 정 떨어질 것 같긴 해요. 거기서 손으로라도 좀 받쳐줘야지. 그러면 바로 그날로 가버려. 뭐? 집으로 와버려. 차단.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은 이제 못 만나는 거죠. 다른 더 훌륭한 남자분이 지영 씨를 만나겠지. 그러니까 나는 그렇고 누군가는. 그러니까 결혜 씨는 거기에 대해서 정이 더 올라가는 거고. 지영 씨의 평균이 내가 그렇다고 내가. 평균이 맞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이 장단점이 있는 거야. 누군가는 그걸 굉장히 좋아하고 누군가는 거기에서 선을 긋는 게 돼. 내가 말한 건 지영 씨가 한 말을 갖고 말한 건 아니잖아요. 누가 그렇게 시킨다면이지.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또 지영 결혜가 잘 맞는데. 그런데 그러니까 지영 씨가 결혜 씨에게 마음을 열려면 조금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빨리 될지는 몰랐네. 손우산 해주는 멋진 나. 그러니까 결혜 씨는 그걸 행복감을 느끼겠죠.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서 보면 살짝 좀 민망한 상황이지. 이게 약간 남자들끼리 모여 있는 상황에서 한 남자가 한 친구가 자기 여자친구한테 그렇게 행동한다 그러면. 걔는 이제 그 다음 모임부터는 잘 안 부르지. 그런데 어떤 모임에서는 환영 받고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내 남자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걸 싫어하는 여자도 많아요. 그런데 그거를 되게 감동하는 여자도 있겠지. 그러니까 이것도 참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에게 더 호감을 느끼느냐에 따라서 내가 만날 수 있는 이성이 정해지는 거죠. 내가 거기에서 손 내려 그런 거 그런 짓 하지 마. 남자가 그런 걸 해. 예를 들어서 아니면 여자가 그런 걸 해. 예를 들어서 왜 내 인으로서 그런 모습 보이지 마.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거에 해당하는 사람 만날 거고. 이거에 대해서 감사해하고 고마워하는 사람 아니면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건 또 거기에 맞는 사람 만나는 거지. 그러니까 손우산 쓴다고 막아지나요? 그러니까 조금 더 차라리 뭔가 자기 옷을 벗어서 올리는 거야 그럴 수 있는데. 좀 안타깝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뭐 각자 느끼는 바가 다르겠지. 아니 뭐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런데 실은 나같이 생각하는 사람은 굉장히 환영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같이 보드를 타러 갔는데 보드를 들어줘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보드를 안 타. 그냥 밥 먹으러 가. 그런데 누구는 가자마자 보드를 들어줘야 되는 상황도 아닌데 처음부터 끝까지 보드를 들어줘? 그런 상황에 나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마다 사람은 다른 거지. 처음에 그러니까 항상 남자친구가 보드를 들어줘어요. 그런데 보드를 타러 갔는데 보드를 안 들어줘? 그럼 이 사람이 굉장히 나를 사랑하지 않나? 느끼는 사람도 있겠지.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지금 보드를 타러 갔는데 얘가 지금 힘든 상황은 아닌데 보드를 들어달라고 그래? 아니 보드를 못 들었는데 왜 보드를 타러 왔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다 개인차인 거야. 개인차지. 그러니까 내가 뭐 마동석도 아니고 보드를 두 개나 들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 그러니까 선의를 한 행동인데 안 좋게 볼 이유는 없죠. 그런데 그거를 좋아하는 사람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각각 어떤 이성을 만나게 되고 어떤 상황을 추구하게 되는가가 결정된다는 거야.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결국 선호하는 거고 추구하는 연애사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잘못하고 잘했고가 아니에요. 그게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이 어떤 연애를 하고 어떤 사랑을 하고 어떤 인생을 살지가 결정되는 거야. 그런 디테일들이 모이고 모여서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오는 거고 어떤 사람이 곁에 남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지영 씨가 결혜 씨가 지영 씨를 그렇게 해 준 모습을 보고 민규 씨는 지영 씨, 그걸 민규 씨가 보지는 않았겠지만 지영 씨에 대해서 마음이 식고 지원 씨는 마음이 더 올라갔을 수도 있어요. 후신 씨는 그 장면 갖고 뭔가 해석이 되지는 않았을 것 같긴 한데 그리고 다른 사람이 뭔가 이렇게 손우선을 해줬을 때 결혜 씨가 그걸 봤다면 마음이 더 올라가지. 나라면 더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저런 것도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막 지영 씨가 잘못한 건 그게 아니라 말 그대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결정되는 거야. 지영이는 결혜의 과한 배려는 익숙하게 받아들였는데 지원의 과한 호감은 왜 거부반응이 있는 걸까요? 본인 질문에 답이 있어요. 배려와 호감이니까. 배려를 해 주되 호감 표시는 적당히 해야지. 호감 표시를 하면 내가 그거에 대해서 그 호감에 대해서 선을 그어줘야 되거든. 배려는 내가 선을 안 그어도 되잖아요. 근데 호감 표시를 하면 내가 너를 그렇게까지 좋아하는 건 아니냐라고 선을 그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그럼 호감은 부담스럽지. 호감 표시를. 예를 들어서 대시를 막 해. 내가 너 좋아하는데 왜 내 마음 안 받아줘? 예를 들어서 그렇게 대시를 해. 호감 표시를 막 계속 해. 그러면 내가 선을 그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호감은 부담스럽지. 배려는. 그거는 당연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를 뭐 굳이 이런 배려는 우리가 연인이 아닌데 그만해. 라고 굳이 말을 안 해도 되는 거지. 누군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지영이가 유일하게 스킨십 안 한 지원이인 이유가 연화를 싫어했다 하기도 하고 전남친이 의사라서 본능적인 거부감. 그것도 뭐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데. 뭐 일단 지원 씨가 워낙 숙소에 없기도 했고. 지원 씨 자체가 이게 굉장히 저돌적인 면이 보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거리를 둔 게 아닌가. 그런 생각. 섣불리 여주 줬다가는 얘는 너무 넘겠는데 약간 이런 느낌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후신 씨가 지영에게 응원한다고 하고 양보하고 지민에게 정리한다고 했잖아요. 약간 모순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둘 다 포기했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후신 씨가 지영 씨에게 응원한다고 양보한다고 했죠. 예를 들어서 양보하는 투로 얘기했지. 그건 뭐예요? 후신 씨에게 뭘 줘. 내가 양보하고 짝사랑하고 이 외로움을 버티는 멋있는 사람이잖아요. 나한테 그게 가. 그리고 지민에게 정리하다는 것도 내가 이. 결국 후신 씨가 스스로가 취한 그 모습에 자기가 더 취해 있는 거에 대한 답이지. 후신 씨는 그거의 인성의 원동력이잖아요. 물론 이것도 추론이에요. 그런데 앞에서 말했던 것과 후신 씨의 행동은 상당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지. 결혜님은 화면에 나오는 모습이 제가 보기에는 잔잔한 호수 같아서 감정의 기복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잘 본 건가요? 감정의 기복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도록 노력하는 사람 같긴 해요. 감정의 기복이 많지는 않아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사람 측은 민규가 그래도 좀 적은 사람 아닌가? 민규 같은 성향이 다른 해석으로 말하면 계산적이라고도 볼 수 있나요? 저도 관찰 기반으로 내 사람 아닌 사람 대하는 게 좀 확인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 계산적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표현돼서 그렇지 사람이 만나서 어떻게 계산적인 생각을 안 하겠어요? 이 사람이 얼마 있다, 이 사람이 돈을 가져가야지 이러면 계산이 나쁜 거지만 기본적으로 상대, 계산이라는 거는 상대를 배려하기 위해서 쓰이기도 해요. 상대를 배려하기 위한 계산도 있고 거짓말도 그렇잖아요. 민규 대답 안 하는 건 그게 대답인 건가요? 대답 안 하는 거는 부정의 의미도 있고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고민하는 것도 있고 그러겠죠. 그래, 계산적이다의 반대말을 그냥 생각 없이 생각한다는 것도 그럴 수도 있으니까. 계산적인 게 꼭 나쁜 건 아니야. 지영 씨 같은 성격의 아가씨들 많이 봤어요. 아, 그런 여성분들 많이 봤군요. 아니, 근데 뭐 그건 보기에는 마른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거를 어장이라고 보면 안 돼. 왜냐하면 이게 하트 시그널 방송 내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이게 이제 바깥에서 보면 지영 씨가 의도하지 않았어도 상대가 오해할 만한 말을 한 건 사실이지. 그런데 어차피 하트 시그널은 자기의 본심을 밝힐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기의 본심을 밝힐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차피 지영 씨 같은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고 봐요. 어차피 지영 씨는 성실하게 이 방송에 임한 거고 이 선을 어디까지 지켜야 되나. 이 사람을 여기서 내가 야, 너 나 좋아하지 마. 나 민규밖에 없어.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뭐 방송이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니까. 하트 시그널의 룰 중에 마음을 밝히면 안 되는 것도 있었잖아요. 뭐 고백 같은 거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지영 씨 입장에서는 어쨌건 방송에 최선을 다해서 임하는 부분이죠. 내가 실제 지영 씨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저렇게까지 주변에 여지를 두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겠지. 그러니까 지영 씨는 아마 다른 사람도 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은 했을 수도 있겠죠. 지영이 민규를 택한 이유는 뭘까요? 연민 있는 사람이 좋던데 단순 호기심일까요? 물론 외부적인 상황이나 다른 여지도 있겠죠. 물론. 민규 씨가 기본적으로 인기가 많은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LP바에 가서 민규 씨에게 사랑에 빠진 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진심이 닿았어. 그러니까 그렇게 낭만적인 음악이 흐르는 공간에서 오랫동안 이 사람과 눈을 마주치는 것 자체는 실은 없던 사랑도 생겨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고 그런데 물론 외부적 여건은 민규 씨가 그래도 주인공급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더 민규 씨에게 더 마음이 갔을 수는 있겠지. 민규는 왜 화요일 지민과의 약속을 지영이가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냥 주변에 그런 거를 알리고 싶지 않았던 게 아닐까? 지민과는 되게 솔직하고 이 사람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다 열심히 했잖아요. 그냥 약속이 따면 되는 건데 그렇게 대놓고 뭔가 하고 싶지는 않았겠지. 그건 누구한테도 마찬가지였을 거니까. 그래 지영 씨 욕하면 안 돼요. 하트 시간을 재밌게 봐놓고 지영 씨 욕하면 안 되지. 지영 씨가 학교에서 대학교 과 내에서 이렇게 행동한 거 아니잖아요. 과 내에서 이렇게 행동했으면 조금 그럴 수 있어도 지영 씨는 여기에서 최선을 다한 거지. 결에 대한 주미의 마음은 지영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걸까요? 그게 이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긴 한데. 그런데 그걸 또 신경 쓰고 주저주저 했으면 시청자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제 연민이 많은 사람이 좋다고 했지 연민이 많다고는 안 했으니까. 마지막 지원 씨가 나랑 나갈래 했을 때 지영 씨는 거절하고 거기에서 주미 씨가 지원 씨 건전해 주잖아요. 야 너 민망해 하지 마라 나랑 나가자. 이렇게 하면서 민망해 하지 마라 이 말은 안 했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거기서 연민이 많은 사람은 누구야? 주미 씨지. 물론 지영 씨도 나름의 연민이 있겠지만 진짜 가장 연민이 많은 사람은 주미 씨지. 그리고 연민이 거기서 또 많은 사람은 그래도 결혜 씨이긴 하겠죠. 왜냐하면 물론 근데 그 연민이 너무 일방향이어서 조금 그게 좀 누군가는 불편해 보일 수 있겠지만. 결혜 씨가 마지막까지 또 기다리고 또 혼자 있을 그런 지영 씨에게 연민을 발휘해서 지영 씨와 함께 카페를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민이 나만을 향한 것을 추구할 수 있겠지. 지영이 어지든 것이 15기 순자님처럼 타인을 너무 배려한 것이 본인의 생각보다 타인의 상을 너무 눈치 보는데 나쁜 사람이 되기 싫은.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 것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하트 시그널에서는 본심을 말해서는 안 된다 이러면서 그게 더 이렇게 좀 중의적인 표현들을 더 쓰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더 빨려들고 이랬을 것 같긴 해. 연민이 사랑이 될까? 연민이 사랑이 되는 사람이 있죠. 연민이 사랑으로 흘러가는 사람이 있지. 연애 프로 나왔다면 다 울린다고? 왜 내가 여자를 때리나? 그거 말고 울릴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말과 행동으로 봤을 때 주민은 말보다 행동이 더욱 이타적으로 보이고 지영은 행동보다 말만 좀 더 이쁘게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말을 어쨌건 이쁘게 하죠. 지영 씨는 그게 또 사람의 마음을 울리기도 하고 그게 또 눈에 또 보여지니까 또 더 빠질 수도 있고. 지영은 연민이 많다고 못 느끼는데 자기만의 감정인데 그걸 연민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그럴 수도 있고. 하트 시그널이 취향이 맞냐고? 하트 시그널 프로그램 자체가? 저는 그...